오늘 소개할 올리버 트위스트는 19세기 영국을 풍미한 스타작가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 한 소년의 삶을 통해 당시 영국의 사회상을 현실감 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이익 추구가 곧 윤리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는 국리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의 관계가 충돌했을 때 사회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사회였죠. 이러한 국리주의에 기반한 윤리적 가치관은 많은 폐단이 뒤따리게 되었는데요. 굽인원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빈민층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 비인도적인 조치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스 디킨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가로 오늘 소개하는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이러한 영국의 사회상을 역경을 해치고 행복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모습을 통해 극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괴롭히는 사회구조의 폐단을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가지 소설의 덕목을 사용하여 그려낸 철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180여 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어른들의 동화 올리버 트위스트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영국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수용소가 있었다. 그 건물 안에서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 엄마는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였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구하여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데려온 것이다. 여자는 아기를 낳고 얼마 안 가서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이 여자를 돌봐준 사람은 역시 이 수용소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리라는 할머니였다. 가엾기도 해라. 어디서 떠돌다가 온 걸까 그러나 죽은 여자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수용소 소장은 코네이 부인이었는데 여자가 아기를 남기고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귀찮다는 듯이 씁쓸한 얼굴을 했다. 태어난 아기에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주 허약한 아기였으나 우유를 먹여 겨우 길렀다. 조금 자라자 올리버는 그곳에서 5km쯤 떨어진 수용소 분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역시 가난한 2, 30명의 소년들이 만이란 부인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만 부인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배정된 생활비를 대부분 가로채고 아이들에겐 밥도 넉넉히 주지 않았다. 그곳에는 가끔 감독하기 위해서 하급 공무원이 왔다. 그럴 때면 만 부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잘 돌보아주는 척 눈가림을 했다. 올리버는 그런 여자의 손에서 자랐다. 그래서 몸은 아주 약하고 얼굴색은 핏기가 없었다. 그럭저럭 올리버는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이날 올리버는 다른 두 아이와 석탄차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어린이가 못 참겠다는 듯이 아이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을 헤매었다. 그 때문에 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올리버까지 막 때리고 집안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였다. 마침 그때 뜰의 입 끝 쪽에 벤브리라는 관청의 공무원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보자 만 부인은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렸다. 만 부인은 만 부인은 아이들을 2층으로 쫓아 올려보내고는 마당의 쪽 문을 열어주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는 지금도 나흘이를 존경하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나흘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멋대로 지껄여댔다. 그렇소? 당신은 참 좋은 분이오. 벤브리 오늘 여기에 온 까닭은 올리버를 먼저 있던 수용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다. 관청에서 올리버의 신원을 조사해봤으나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또 아홉 살이나 된 올리버를 규칙상 이곳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올리버는 그날 벤브리를 따라 먼저 있던 수용소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수용소에는 높은 어른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올리버는 도착하자마자 그 회의 장소로 끌려갔다. 어른들께 인사해라. 벤브리 올리버에게 말했다. 그곳에는 탁자를 가운데 놓고 여덟아홉 명의 뚱뚱한 신사들이 앉아있었다. 올리버는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래 내 이름은 뭐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올리버는 이렇게 점잖고 높은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앞에 나서자 겁이 났던지 벌벌 떨었다. 그러자 벤브리 올리버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올리버는 너무나 아파서 울면서 입속으로 우물쭈물 말했다. 얘 바보 아닌가? 하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말했다. 얘야 너는 고아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하고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고아요? 그게 뭔데요? 올리버가 물었다. 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천치 바보군. 하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말했다. 가만 좀 있어요.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하얀 조끼를 입은 사람을 남으라고 올리버를 보며 말했다. 얘야 너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단다. 그래서 수영소에서 잘하게 되었던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이제부터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그러자 하얀 조끼를 입은 사람이 올리버에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 6시부터 배에서 사용한 헌 새끼줄을 푸는 일을 하는 거다. 다음 날부터 올리버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는 이 수영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높은 사람들은 회의를 자주 했다. 그들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생활비를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따라서 아이들의 대우는 말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식사하는 곳은 넓은 방인데 구석에는 큰 솥이 걸려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앞치마를 두른 주방장이 두 아줌마를 시켜 한 국자씩 죽을 퍼준다. 아이들은 가마속 가장자리에 죽물이라도 튀겨 흐르면 그것이 시나마 핥아먹을 수 없을까 하는 눈길로 죽을 푸는 아줌마의 손을 지켜보며 손가락을 빨 정도였다. 하지만 죽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 앞에 한 국자씩 이다. 올리버와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중 제일 키가 큰 아이가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오늘 밤 주방장에게 죽의 양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자고 했다. 모두 찬성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누가 식사 뒤에 주방장에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아이들은 의논한 결과 제비 뽑기를 했는데 올리버가 맞게 되었다. 마침내 저녁이 되었다.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다. 주방장이 솥 곁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일하는 아줌마가 죽을 떠준다. 죽이 다 돌았다. 짧은 식사를 위해서 식사 전에 긴 기도가 올려졌다. 기도가 끝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죽그릇은 텅 비고 말았다. 아이들은 수근수근 올리버에게 눈짓을 하며 등을 밀었다. 올리버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죽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주방장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 조금만 더 주세요. 올리버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주방장은 뚱뚱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당황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올리버에게 물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지? 제발 조금만 더 주세요. 그는 올리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죽푸던 국자로 올리버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리고 올리버를 꼭 붙들고 담당 공무원인 벤블을 불렀다. 벤블은 뛰어와서 주방장에게 자초지종을 듣자 마침 회의 중인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고했다. 어른들은 올리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논을 하더니 올리버를 골방에 가둬버렸다. 다음날 수용소 대문에 광고 한장이 나붙었다. 이 수용소에서 올리버를 데려가는 사람에겐 사례금으로 5파운드를 주겠다고 쓰여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거리로든 올리버를 고용해주는 사람에겐 5파운드와 함께 올리버를 내주겠다는 광고였다. 2장 올리버를 하인으로 고용하겠다는 굴뚝 청소부의 신청이 있었지만 벤블이 올리버를 데려간 곳은 장례식을 해주는 장의사였다. 올리버는 벤블을 따라 장의사에 가면서 많이 울었다. 벤블은 올리버의 우는 모습을 보자 욕을 퍼부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고마운 것도 모르냐? 에이 배인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아니에요 아저씨 저 꼭 착한 애가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뭐가 어떻단 말이냐 너무나도 전 외로워요 제발 저한테 그렇게 무섭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벤블도 조금 양심에 꺼렸는지 그때부터는 올리버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걸었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장의사 주인은 가게 안 한쪽에 놓인 책상 위에 촛불을 켜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이 애를 데리고 왔소 벤블이 이렇게 말했다 오 벤블씨 이 아입니까 주인은 부인을 불러 올리버를 소개했다 장의사 주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으나 주인 아주머니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첫눈에 올리버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너무 작고 말랐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올리버가 아직 저녁을 안 먹은 것을 알자 지하실 부옥으로 보내어 가정부 아줌마에게 셔러트 아줌마 거 왜 개 주려고 떼어놓은 고기 있지 그거 이 아이에게 줘요 하고 말했다 올리버에게 개먹이를 주는 것이었지만 고기라는 말에 어서 좀 먹었으면 하고 침을 삼켰다 갖다 준 것은 먹다 남은 질긴 고기 한 조각 이었지만 올리버는 깨끗이 먹어치었다 식사가 끝나자 주인 아주머니는 올리버에게 말했다 가게 안에 침대가 있으니 거기서 자도록 해라 관들 사이에 끼워 자야 되겠지만 다른 데 잘 곳이 마땅 참구나 올리버는 주인 아주머니와 같이 그곳에 가보았다 인기적 하나 없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장례식에 쓰는 여러가지 도구가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방 방 한가운데 단위에는 만들기 시작한 관이 있었는데 음침한 그 속에서 당장이라도 죽은 송장의 머리가 움직이며 나올 것만 같았다 벽에 걸린 같은 모양으로 잘린 판자는 흐릿한 불빛에 보니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올리버가 혼자 누더기 이불을 쓰고 있는 후미진 곳은 마치 무덤과 같았다 후덥지근하게 덥고 주위의 공기는 관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더욱 퀴퀴했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슬프고 괴로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올리버는 자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 침대가 관이라면 그러면 나는 묘지에서 영원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죽은 내 얼굴 위에서 키가 큰 풀이 조용히 흔들리겠지 먼 곳에서는 정답고 은은한 종소리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올리버보다 훨씬 큰 남자아이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야 너 새로운 애구나 몇 살이냐 나 열 살 야 이마 넌 내가 누구신지 알고나 있냐 못 웃는데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 클레이 폴리밋 이 가게에서 너는 내 부하다 그러더니 올리버를 발로 걷어차고는 아주 거만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을 먹을 때였다 올리버는 아까 자기를 발로 차던 노 소년의 뒤를 쫓아 부엌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가정부 샤르트가 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노야 풀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주려고 맛있는 베이컨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멍하니 서있는 올리버에게는 쌀쌀맞게 말했다 얘 너 그 문 좀 꾹 닫고 너는 빵 굽는 뚜껑 위에 있는 걸 저기 저 괴짝 옆에 가져가서 먹어라 빨리 먹어야 한다 야 알았냐 노우가 잘난체하며 뒤따라 말했다 올리버는 불기없는 헛강구석 괴짝 옆에서 떨면서 썩어가는 음식을 먹었다 노우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로 고아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가정부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리를 다친 전직 군인으로 술주정뱅이었다 그래도 상위 군인이었기 때문에 원어초에서 원어금이 조금씩 나와서 이 근처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아이였다 올리버가 이 장의사에서 일한지 한 달이 되자 주인은 여기저기 장례식에 올리버를 데리고 다녔다 어린아이가 죽어나갈 때 그 죽은 아이와 같은 또래로 뒤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홍역이 돌아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올리버는 매일 그 장례식에 따라다녀야 했다 올리버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리본을 모자에 달고 터덜터덜 어린이 장례식에 따라갔다 거리의 어머니들은 올리버의 이런 슬픈 표정을 보고 모두 말할 수 없이 감동했다 장례식에는 웃는 얼굴이 어울리지 않고 이처럼 슬픈 올리버의 얼굴이 어울렸다 올리버는 장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침착성과 대담한 성격을 기르기 위해 어른들 장례식에도 따라다녔다 그래서 올리버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이별 고통 같은 것을 보고 들으며 사람에겐 체념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노우는 언제나 만만한 올리버를 못살게 굴었다 장의사 주인이 올리버를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올리버에게 노우가 시비를 걸었다 야 너 너네 엄마는 도대체 어딜 갔냐 죽었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묻지 마세요 올리버는 울상이 되면서 말했다 왜 죽었는데 노우는 심슬굳게 물어댔다 너무너무 슬퍼서 죽었대요 간호하던 할머니가 그랬어요 슬퍼서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올리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에이 바보 같은 녀석 훌쩍훌쩍 울긴 못난 놈 당신 때문에 우는 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네 엄마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야 너네 엄마는 아주 나쁜 여자였어 그러니까 죽길 잘했지 안 죽었더라면 감옥에 갔을 거야 뭐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쁜 놈 올리버는 소리지르며 벌떡 일어서서 의자와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노우한테 덤벼들어 목덜미를 움켜잡고 막 흔들어댔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노우를 마릇바닥에 넘어뜨렸다 아까까지도 올리버는 놀림만 받아온 기운 없는 아이였다 그러던 것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딴 사람처럼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온순하고 약하디약한 아이에게도 오기가 있었던 것이다 노우는 올리버의 기세에 눌려 그의 발밑에 쭈그리고 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가정부 샤르트 아줌마를 불렀다 그러나 올리버의 눈은 번쩍번쩍 빛났으며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는 듯이 보였다 달려온 샤르트가 은혜도 무르는 놈이라고 악을 쓰며 올리버를 힘껏 짓눌렀다 이어서 달려온 주인 아주머니도 힘을 합쳐 올리버를 떼어놓았다 그 틈에 일어선 노우는 올리버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올리버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조금 더 지지 않았다 드디어 샤르트와 주인 아주머니가 올리버를 끌어다가 골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다 주인 아저씨가 안 계셔서 주인 아주머니는 노우를 시켜 담당 공무원 뱀브를 부르러 보냈다 뱀블이 왔을 때 올리버는 계속 골방문을 마구 차고 있었다 뱀블은 올리버를 위협해두는 것이 좋을이라고 생각하고 열쇠구멍으로 위험있게 말했다 올리버 내가 누군지 아냐 넌 이 목소리가 무섭지도 않니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달리 올리버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뱀블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제깐 놈이 배가 고프면 저럴 수가 없겠지 하루 이틀 밥도 주지 말고 저대로 두시오 뱀블은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한 다음 돌아갔다 마침내 장이사 주인이 돌아왔다 노우와 가정부 그리고 주인 여자는 있는 말 없는 말로 주인에게 일러바쳤다 주인은 골방문을 열어제치고 올리버를 끌어냈다 끌려 나온 올리버는 무서운 얼굴로 노을을 노려보았다 올리버의 옷은 찢기고 얼굴은 긁혔으며 머리는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장이사 주인은 올리버를 뒤흔들면서 올리버 너 대단한 놈이구나 하고 말하더니 순간 올리버의 뺨을 후려쳤다 저 자식이 우리 엄마 욕을 했어요 올리버는 노을을 쏘아보며 외쳤다 아니 욕 좀 했기로 어쨌다는 거냐 이 배운망덕한 놈아 내 엄마는 저의 말대로 나쁜 여자였을 거야 그렇게 말한 주인 아주머니는 오히려 분을 못 이겨하며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일이 공교롭게 흘러갔다 장이사 주인은 올리버 편이었지만 부인이 우는 데는 그 마음을 달래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장이사 주인은 싫더라도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올리버를 혼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올리버는 주인에게 너무도 얻어맞아 뱀블이 올리버를 더 이상 괴롭힐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3장 그날 밤 자기의 잠자리에 잠자리가 있는 헛간에 돌아온 올리버는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양팔에 묶고 한없이 울었다 낮에는 남들이 보는 앞이라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만 혼자가 되자 한꺼번에 서름이 북받쳤던 것이다 얼마를 울었는지 지쳐서 일어나니 촛불마저 꺼져 있었다 올리버는 조심조심 소리를 내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몰래 문 밖으로 나왔다 차갑고도 캄캄한 밤중이었다 바람도 없이 땅바닥에 들이온 나무 그림자가 까딱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죽어넘어진 것처럼 무섭게 보였다 눈물어린 올리버의 눈에 별빛이 아득하게 비쳤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지 올리버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기의 옷가지를 꾸렸다 새벽역에 장의사를 등지고 거리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올리버는 언젠가 뱀브라고 같이 걷던 수용소 분원의 앞쪽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의 눈에 띌 염려는 없었다 마침내 수용소 분원에 닿았다 올리버는 발을 멈추고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혼자 앉아서 화단의 잡초를 뽑던 아이가 핏기 없는 얼굴을 쳐들었다 올리버가 이곳을 떠날 때에는 작별인사도 못했지만 제일 다정하게 지내던 디크였다 디크는 문으로 달려와 올리버에게 매달리려는 듯 야윈팔을 싸리문 밖으로 내밀었다 디크 누가 깨어있니 나 혼자야 너 날 보았다고 하면 안 돼 나는 도망칠 거니까 말이야 난 어디든지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디크 너 얼굴색이 안 좋구나 의사 선생님이 난 이제 더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 걸 들었어 디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올리버 난 너를 만나서 참 기뻐 하지만 늦장부리다 누구한테 들킬라 너의 행복을 찾아서 빨리 가봐 그래 디크 우리는 반드시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디크 너의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하게 될 거야 두 아이는 서로 끌어안았다 올리버는 이때의 일이 언제까지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큰 길로 나왔다 벌써 여덟시였다 올리버는 누가 쫓아와서 잡을까봐 뛰기도 하고 닭 밑에 숨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덧 열두시가 되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올리버는 또 갈팡질방 했다 그가 주저앉아있는 길가의 돌에는 큰 글씨로 이곳에서 런던까지 70마일이라고 쓰여있었다 런던 올리버는 가슴이 뛰었다 저 대도시 런던으로 가면 뱀브린들 나를 찾을 수 없겠지 올리버는 수용소에 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런던이 굉장한 도시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가자 올리버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걷고 나니 그때서야 런던이 얼마나 먼 곳인지 겨우 알 것 같았다 꽤 먼 길을 걸었지만 그때까지 입에 댄 것이라고는 장이사를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말라빠진 빵 조각과 어떤 길가집에서 얻어 마신 물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올리버는 길가의 어느 목장에 마른 풀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아침까지 거기에서 자려고 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또 혼자라는 외로움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걸어온 탓에 피곤이 몰려와 금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몸이 차갑게 굳어 뻣뻣해진 것 같았다 게다가 허기가 져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올리버는 장례식을 잘 치렀던 날 주인한테 받은 돈 일패니를 가지고 있었다 일어나 걷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올리버는 첫 번째로 도착한 마을에서 그 일패니를 주고 조그만 빵을 샀다 올리버는 빵을 먹고 나서 계속 걸었다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또 밤이 되었다 발이 아프고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은 축축한 벌판에서 외롭게 잤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니 어쩐지 몸이 말을 안 들어 기지도 못할 정도였다 올리버가 고갯길 밑에서 멍하니 앉아있자 손님을 태어놓아 차가 왔다 올리버는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이든 돈이든 조금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그가 올리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일패니를 줄 테니 꼬마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한번 해봐 올리버는 달리는 마차를 쫓아보려고 뛰었으나 너무 지치고 발이 아파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손님은 그것을 보더니 너는 게으름뱅이라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어느 마을 입구에는 페인트로 커다랗게 써놓은 펫말이 세워져 있었다 그 펫말에는 이 마을에서 구걸하는 놈은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쓰여있었다 올리버는 흠칫 겁을 먹고 그 마을을 그냥 지나쳤다 올리버는 거지 노릇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개에게 쫓기기도 하고 순경을 부르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어떤 집에서는 도둑으로 몰릴 뻔했다 그런 중에도 그런 중에도 어떤 친절한 경비원 아저씨는 올리버에게 빵과 치즈를 주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정많은 할머니는 불쌍한 올리버에게 돈도 조금 주었다 그 할머니에게는 배가 난파되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을 손자가 있다고 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 올리버는 전륙거리며 비실비실 바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지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느 집 옆에 겨우 당도해 피가 흐르고 먼지투성이가 된 발을 뻗고 주저앉아 있었다 올리버가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 길 건너 저쪽에서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소년이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소년은 올리버와 비슷한 나이인데도 꽤 어른스러워 보였다 납작한 코에 이마가 넓고 키가 작으며 다리는 안장다리에다 눈은 날카롭고 천박해 보였다 옷차림이 또한 괴짜여서 헐렁헐렁한 어른 옷옷을 입고 호두려이 바지에 장화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당장이라도 모자가 떨어질 듯이 얹혀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거지 새끼야 괴짜 소년은 또 물었다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올리버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나는 저 먼 곳에서 7일 동안이나 쭉 걸어왔거든요 올리버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 뭘 좀 먹여주마 그렇긴 하지만 나 역시 호주머니가 비어서 일시링 반 패스밖에 없어 여하튼 가진 것은 다 털어서 사줄게 어서 일어나 소년은 올리버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올리버를 가까운 가게로 데리고 가서 빵과 햄을 샀다 그런 뒤에 올리버를 조그만 선술집에 끌고 들어가 맥주를 한컵 시켰다 올리버는 이 괴짜 친구 덕분에 오랜만에 회불리 먹었다 식사 도중에 그 소년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올리버가 식사를 끝내자 소년이 물었다 너 런던에 가는 거니? 네 너 거기 가면 묵을 곳은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러자 소년은 자기도 마침 오늘 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올리버를 재워주고 훌륭한 신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그 신사는 틀림없이 올리버에게 좋은 취직자리도 구해줄 거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올리버의 마음을 강하게 유혹하였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잭 도킨스였다 그 소년은 런던의 노신사가 자기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도킨스의 말투는 아주 엉터리인데다가 터무니없는 점이 많아서 그 노신사에게 잘 보였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올리버는 올리버는 이런저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도킨스에게 매달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올리버는 걱정하면서도 도킨스와 같이 런던으로 향했다 4장 런던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도킨스는 밤이 되기 전에 런던 거리로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둘은 11시가 되어 런던 거리로 들어갔다 올리버는 도킨스를 따라 여러 거리를 지나고 넓은 광장을 건너 언덕길을 오르내렸다 도킨스는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바람같이 바람같이 뛰어가는 것을 놓칠세라 정신없이 쫓아갔더니 올리버는 땀에 흠뻑 젖었다 올리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저분한 거리로 들어섰다 작은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밤이 깊었는데도 아이들이 들락날락 떠들고 다녔다 선술집에서는 술 취한 사람의 주정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인상이 험한 남자가 슬며시 나오는 걸 보았다 올리버는 기분이 나쁘고 겁도 나서 도망쳐버릴까 했지만 마침 그때 도킨스가 올리버의 손을 잡았다 도킨스는 올리버의 손을 진 채 어떤 집으로 들어가 마리로 끌고 가서 문을 닫았다 거기에서 도킨스가 휘파람을 불자 그 소리에 맞추어서 아랫방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냐 잘 됐어요 도킨스의 대답이었다 그것이 무슨 암호인지 마루 구석 쪽에서 희미한 촛불이 비치더니 어떤 남자가 내다봤다 촛불을 내밀며 그 남자는 말했다 얘는 누구지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도킨스는 올리버를 앞으로 떠밀면서 대답했다 촛불이 촛불이 들어가고 남자도 안 보이게 되었다 올리버는 한 손을 도킨스에게 붙잡힌 채 한 손으로 더듬더듬 캄캄한 계단을 올라갔다 이 집에 익숙해 보이는 도킨스는 구석 방문을 활짝 열고 올리버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들어가 보니 방의 천장과 벽은 너무 낡아서 먼지와 그을음으로 새카맸다 난로 앞에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빈 맥주병에 꽂아 넣은 촛불과 컵 버터가 묻은 빵 접시 등이 놓여 있었다 난로에다 프라이팬을 얹어놓고 소시지를 굽고 있는 노인이 있었는데 인상이 너무 나빠서 악당같이 보였다 노인은 때 묻은 무직 양복을 입고 있었다 책상을 둘러싸고 네덴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들은 도킨스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모두 어른스럽고 담백한 담배를 피우거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소년들이 잘 때 덮는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이불이 대여섯 채 마루에 나란히 쌓여 있었다 그 이불은 아주 불결해 보였다 이었고 이었고 도킨스가 노인에게 귀성화를 했다 그러자 소년들이 도킨스를 둘러싸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올리버를 돌아보며 실직 웃음을 던졌다 페이기님 우리의 새로운 친구 올리버 트위스트를 소개합니다 도킨스가 새삼스럽게 노인에게 소개를 했다 노인은 희주국고는 올리버에게 아주 정중한 인사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올리버야 잘 부탁한다 그러자 파이프를 손에 든 꼬마 신사들도 올리버를 둘러싸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정중하게 악수를 했다 올리버야 모두 너를 환영하고 있구나 노인은 도킨스를 시켜 올리버에게 의자를 권하도록 일렀다 의자라는 것이 낡은 통으로 되어 있었다 잊고 떠들썩하게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올리버도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튿날 아침 올리버는 늦게까지 그 낡아 빠진 집의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눈을 반쯤 뜬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방에 있는 사람은 폐익인 노인뿐인데 혼자서 커피를 끓이면서 낮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노인은 가끔씩 밑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다 커피가 커피가 다 끓자 노인은 커피 주전자를 선반 위에 놓고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돌아보며 올리버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올리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자는 것 같았다 폐익인 노인은 올리버가 자는 것을 확인하자 가만히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마루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가만히 책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상자 속을 들여다보는 노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낡은 의자를 책상 옆에 갖다 놓고 앉더니 그 상자 속에서 보석이 박힌 금시계를 꺼냈다 노인은 어깨를 움츠르며 보기 싫게 실직 웃더니 그것을 들여다보며 기뻐했다 금시계는 한계가 아니었다 같은 상자 속에서 자꾸자꾸 반다스 정도나 나왔다 그 밖에 브로치와 팔찌 보석이 박힌 번쩍번쩍하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모두 다 값진 물건들이었다 노인은 이윽고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는 무슨 작은 글씨로 쓴 듯한 종이 쪽지를 꺼내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낫게 중얼거렸다 사형이란 참으로 편리한 거지 죽은 놈이 다섯이나 돼도 내게 불리한 말은 불지 않고 죽어갔으니 그 어느 놈이든 나 페이기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이 장사야말로 무척 고마운 장사야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얼굴을 번쩍 쳐들더니 빛나는 검은 눈길을 올리버 쪽으로 돌렸다 그때 올리버는 이상한 듯이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눈길은 딱 마주치게 되었다 갑자기 노인은 자기가 올리버에게 들킨 것을 깨달았으므로 상자 뚜껑을 황급히 쾅 닫고는 책상 위에 빵 자르는 칼을 들더니 벌떡 일어섰다 너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냐 뭘 봤지 뭘 봤는지 당장 불어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말해라 노인의 칼든 손이 바르르 떨렸다 죄가 깨어나서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올리버는 침착하게 사과했다 너 지금 막 깬 거냐 네 정말이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금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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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착한 꼬마야 다 알고 있어 나도 너를 좀 놀라게 해본 것 뿐이란다 그래 그래 너는 참 착하고 좋은 애로구나 그러고는 자기가 칼을 든 것은 장난이었다는 듯 칼로 가벼운 장난질을 하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또 상자를 힐끗 보면서 물었다 너 누워서 이 상자 속에 아름다운 물건들을 다 보았니 네 보았어요 올리버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니 올리버에게 말했다 올리버야 저건 내 것인데 내가 아주 늙었을 때 살아가기 위한 전 재산이란다 정말이다 올리버는 이 노인이 그렇게도 많은 시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지저분한 집에서 살고 있다니 인색한 구두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노인은 도킨스 같은 소년들을 먹이려니 돈이 많이 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노인의 허락을 받고 일어나서 세수하는 사이에 그 상자는 어디론지 치워지가 없었다 그때 도킨스가 들어왔다 같이 온 아이는 올리버가 어제 저녁 알게 된 찰리였다 잠시 후 여럿이 늦은 초반을 먹기 시작했다 노인이 도킨스에게 물었다 도킨스 너희들은 오늘 아침에 한 건 했겠지 네 부지런히 띄었어요 그거 기특하구나 그래 뭘 건졌니 지갑 두개요 호 그래 도킨스가 빨간색과 초록색의 예쁜 지갑을 꺼내 놓았다 그래 뭐가 좀 들어 있는 거냐 네 꽤 많이 들어 있어요 뭐 별거 없구나 노인은 지갑 속을 살펴보더니 흥미없다는 듯이 말했다 올리버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도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런 올리버의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보고 도킨스가 말했다 올리버 너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야 5장 날이 가면서 올리버는 페이긴 노인 집에서 도킨스 일당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호주머니를 재빠르게 뒤져 여러가지 금품을 훔치는 것이었다 바로 소매치기였다 올리버는 그때 소매치기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자기도 그 재미있어 보이는 일을 해보고 싶을 정도였다 어느 날 올리버는 페이긴 노인의 꾀임에 넘어가 도킨스와 찰리와 함께 거리러 나갔다 세 소년이 클라켄웰이라는 광장 근처에 왔을 때였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까불기만 하던 도킨스가 갑자기 발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다른 두 소년을 잡아당겼다 저 책방에 있는 노신사 보이지? 저쪽에 보이는 할아버지 말이죠? 네 보여요 한 건 할 수 있겠어 와 특별히 큰 수학이 되겠어 찰리도 덩달아 말했다 이 때 벌써 도킨스하고 찰리는 길을 건너 노신사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올리버는 두 소년의 두세 발짝 뒤에 따라갔다 더 가야 할지 되돌아가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그들의 거동만 보고 서 있었다 노신사는 금태안경을 쓰고 벨벳 깃이 달린 녹색 코트에다 흰 바지를 입고 단장을 들고 있었다 신사는 책방 선반에서 꺼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이 때 도킨스가 재빠르게 신사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을 본 올리버는 얼마나 놀랍고 몸이 오싹했던가 도킨스는 훔친 물건을 찰리에게 건네주더니 둘은 전속력으로 골목을 돌아 도망쳤다 거기에서 올리버는 비로소 노인에 대한 수수께끼 즉 시계와 보석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까닭을 알았다 올리버는 너무나 무섭고 자신이 마치 불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자 순간 너무도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영문도 모르는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올리버가 갑작스럽게 뛰는 바람에 노신사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거기에 있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올리버가 도망치는 것을 보자 올리버가 소매치기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도둑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책을 둔 채 올리버의 뒤를 막 쫓았다 한편 도킨스와 찰리는 거리를 뛰어가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므로 골목길로 들어가 어떤 집 문 뒤에 숨어있었다 그때 신사의 고함 소리를 듣고 올리버가 바보처럼 뛰어가고 있는 환경을 보자 금방 상황을 눈치챈 두 소년은 숨어있던 문 뒤에서 뛰어나와 마치 아무 죄도 없는 행인처럼 태연하게 걸었다 그리고 노신사와 똑같이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고함 소리에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올리버의 뒤를 쫓아갔다 이 북새통에 올리버는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누구한텐가 이 먼저리를 한 대 얻어맞고 올리버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올리버를 둘러쌌다 한참 만에 노신사가 달려왔다 나으리 이 애가 도둑입니까? 누군가가 노신사에게 물었다 아마도 이 아이 같은데 노신사는 미심쩍게 대답했다 저런 가엾게도 다쳤구나 올리버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에는 흙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올리버는 괴로운 듯이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 군중을 해치며 경찰관이 나타났다 경찰관은 올리버의 목덜미를 잡고 거칠게 소리쳤다 이 녀석 당장 경찰서로 가자 제가 아니에요 훔친 애는 다른 애들인데 그 애들은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올리버는 도킨스나 찰리가 근처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열심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도킨스와 찰리는 도둑을 잡기 위해 쫓는 것처럼 보이면서 적당한 골목으로 왔을 때 도망쳐버렸던 것이다 그들이 노신사의 허주머니에서 훔친 것은 고급 비단 손수건이었다 그 당시 이런 비단 손수건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어려운 사람은 감히 가져볼 수 없는 물건이었다 런던의 뒷골목에는 소매치기 에게서 이런 손수건을 사서 파는 상점까지 있었다 올리버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다 노신사도 같이 갔다 경찰관이 올리버의 몸을 수색했지만 손수건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올리버는 손수건 소매치기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노신사의 이름은 브라운노였다 그는 성민은 급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훔친 물건도 없는 올리버를 손수건 소매치기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보니 가엾어졌다 그리하여 노신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버를 감옥에서 꺼내줘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브라운노는 조금 전까지도 올리버를 도둑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올리버의 변호인이 되었다 그래서 브라운노는 올리버를 감옥으로 보낸 예심 판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심 판사는 막무가내로 듣지를 않았다 이때 일이 잘 되려고 브라운노가 책을 보고 있었던 그 책방 주인이 이야기 가운데 뛰어들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책방 주인은 책방 안에서 보고 있었던 세 소년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예심 판사에게 말해주었다 올리버는 겨우 무죄가 증명되어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올리버는 이런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고에 새파랗게 질린 채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노신사는 올리버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마차에 마차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조용한 저택의 편안한 침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열에 시달리던 올리버는 잠이 들었다 침대 옆에서 나이 많은 가정부 베드윈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간호해지고 있었지만 올리버는 그 친절한 아주머니도 몰라볼 정도로 며칠씩 정신없이 앓고 있었다 브라운노가 잠든 올리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얼굴을 어디선가 꼭 본 것만 같은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군 브라운노는 올리버를 볼 때부터 어디선가 꼭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올리버가 회복되어 일어나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된 어느 날 올리버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베드윈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올리버에게 물었다 기운을 차려서 참 다행이구나 저 벽의 그림이 마음에 드냐 저는 그림을 조금밖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저 그림의 여자분은 참 아름답고 상냥한 얼굴이에요 저분은 누구신데요 그건 나도 모른단다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일게야 그때 문이 열리고 주인인 브라운노가 들어왔다 그는 올리버를 염려해서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있었다 브라운노는 안경을 쓰고 올리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참 딱하기도 하지 그래 기분은 좀 어떠냐 네 참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아인 올리버는 비록 짧은 동안이긴 하지만 소매치기와 같이 생활하던 자기를 이렇게 거두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브라운노에게 감사하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만 눈물이 글썽해졌다 괜찮다 괜찮아 브라운노는 만족한 듯이 올리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올리버가 자기와 잘하는 얼굴을 닮은 것 같아서 자꾸 올리버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브라운노는 놀란 듯이 올리버의 머리 위 그림을 가리키며 올리버와 비교했다 그러고 보니 올리버의 얼굴은 그 그림과 무척 닮아있었다 브라운노는 다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며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이제 올리버는 아주 건강해졌다 브라운노는 올리버에게 양복과 모자 구두를 새로 사주었고 헌옷은 다 배두인 아주머니가 고물상에게 팔았다 새옷을 입은 올리버는 무척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올리버는 브라운노의 서재에 불려갔다 브라운노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진지한 얼굴로 올리버에게 말했다 예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어다오 내 숨김없이 말하지 내가 어른같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말이다 올리버는 올리버는 이 노신사의 너무나도 진지한 태도에 더러 겁이 났다 부탁이에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내가 왜 너를 내쫓겠니 내가 그런 말썽만 부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내쫓을 생각이 없단다 말썽 부리지 아닐게요 절대로 말썽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힘껏 도와주려 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일이 있단다 그렇지만 너만은 믿고 싶구나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 그건 그렇고 나는 내가 살아온 내력을 알고 싶구나 너는 이 세상에 친척도 없는 고아 같은데 어디에서 났으며 누가 길렀고 어떻게 해서 그때 도망쳐버린 소년들과 알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나에게 다 말해주면 나는 너를 잘 돌봐줄 거다 올리버는 슬퍼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금방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때 하녀가 그림 위크님이 오셨다고 알렸다 그림 위크는 브라운노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림 위크가 굵직한 단장을 짚고 들어왔다 그림 위크에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하는 입버릇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상대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말이 곧잘 튀어나왔던 것이다 브라운노는 그림 위크를 맞이하자 거기 있는 올리버를 소개했다 이 아이가 자네에게 말한 적이 있는 올리버 디스트라네 올리버는 그림 위크에게 인사를 했다 기분은 어떠냐 얘야 고맙습니다 참 좋아졌어요 어떤가 착한 아이 같잖아 브라운노가 말했다 난 모르겠네 난 애들은 볼 줄 몰라 내가 아는 건 다만 얼굴이 노란 애와 얼굴이 벌겋고 두툼하네 두 종류뿐이라네 그럼 올리버는 어떤가 노란 얼굴 쪽이지 나는 친구의 아들인 얼굴이 벌겋고 두툼한 아이를 알고 있어 뭐 착한 애라고는 하지만 머리는 돌대가리고 눈은 두리번거리고 몸은 뚱뚱해서 양복이 터질 것 같지 목소리가 크고 또 먹을 때 보면 늑대는 저리 갈아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 보게 올리버는 안 그렇네 자네를 화나게 하지는 않을 걸세 그렇지 다르긴 한 것 같네 하지만 더할지도 모르지 사실은 그리미크도 올리버가 마음에 끌려 좋게 말해주고 싶었으나 일부러 브라운노와는 반대로만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베드윈 아주머니가 브라운노가 그날 아침 주문한 책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왔다 베드윈 아줌마 책방 아이를 불러줘요 도로 보낼 책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쩌죠 벌써 가버렸는데요 그거 안됐군 책방에 돈도 지불해야겠고 꼭 오늘까지 돌려주어야 할 책이 있었는데 올리버에게 보내지 그러나 잘 전달할 것 아니야 그리미크가 조금 심슬긋게 말했다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갔다 오너라 책을 돌려주고 구워 쓴 돈 4파운드를 갚고 오는 거다 이게 5파운드짜리니까 1파운드는 거슬러 와야 한다 브라운노는 올리버에게 책과 돈을 주었다 책방은 앞서 말한 클라케넬 광장 근처에 있는 그곳이다 올리버는 출발했다 올리버를 떠나보낸 뒤 브라운노는 그리미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뭐 늦어도 20분이면 돌아오겠지 자네는 그 애가 돌아올 줄로 믿고 있나 그리미크가 말했다 아니 아니 왜 자네는 못 믿겠나 못 믿지 그 애는 새 양복을 입었겠다 돈은 5파운드나 가졌고 값나가는 책을 가졌지 그 애는 먼저 있던 소매치기 소굴로 돌아가서 자네를 피우슬 거네 만일 그 애가 자네한테로 얌전히 돌아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6장 악당에겐 악당 나름대로의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꾀와 조심성이 있는 법이다 소매치기 두목인 페이기는 올리버가 없어진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즉시 뒷조사를 해보고 경찰에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애가 혹시 우리를 찌르지는 않았을까 페이기는 올리버가 경찰 신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소매치기 중에서 경찰서에 가기를 좋아할 자는 없다 누구 보고 가보라고 할까 궁리하던 중에 마침 나타난 사람은 낸시라는 젊은 여자였다 낸시는 전부터 가끔 이 소매치기의 소굴에 드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에 누구도 낸시의 일을 아는 자가 없었다 낸시는 올리버가 페이기는의 집에 있을 때 한두 번 본 일이 있었다 그래서 페이기는 낸시를 보자 너 마침 잘 왔다 하고 낸시를 어르고 달래고 돈푼을 집어주고 하여 겨우 경찰서에 가보게 했다 낸시는 자기가 올리버의 누나라고 할 셈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그때그때 잘 조사하면 대강의 일은 알게 마련 이었다 낸시의 활약으로 페이긴 일당은 경찰에서의 일 감방에서의 일 올리버를 데려간 노신사의 일 거기에다 올리버의 헌옷을 사간 고물상까지 알아냈다 고물상의 입을 통해서 올리버가 어느 거리에 어느 집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매치기 일당들은 매일 브라운노 집 근처에서 망을 보며 올리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올리버는 그런 줄도 모르고 책방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자가 다가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내 귀여운 동생 올리버는 그 여자에게 꼭 안기고 말았다 싫어요 이것 좀 놔요 올리버는 몸부림치면서 힘껏 소리쳤다 누나 속을 이렇게 썩이다니 그럼 못써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젊은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그럴듯한 몸짓으로 울기까지 했다 그러자 구경끈들이 모여들었다 아가씨 왜 그래요 한 여자가 올리버를 잡고 있는 낸시에게 물었다 얘는 제 동생인데요 한 달 전에 집을 나가 도둑놈 소굴에 들어갔지 뭐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저런 나쁜 애로구나 이 녀석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사람들은 올리버에게 모두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난 이 여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난 누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없어요 나는 고아란 말이에요 올리버는 열심히 변명을 하고 비로소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순간 어 낸시구나 올리버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이거 보세요 이 애는 나를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애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병이 나실지도 몰라요 낸시는 연극을 아주 잘했다 가까운 곳에 술집이 하나 있었다 사실 낸시는 조금 전까지 이 술집에서 쇠고기 지진 것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낸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그 집에서 서른다섯 살가량 되어 보이는 빌 사이크스란 남자가 나왔다 그 남자는 몸집이 건강하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하얀 개를 데리고 있었다 올리버는 패익인 노인의 집에 있었을 때 이 빌 사이크스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남자도 패익인 한패로 한패로 요즘 어디선가 패익인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가와 올리버의 팔을 꽉 잡았다 이 못된 놈 불쌍한 너희 엄마한테 빨리 돌아가 아니에요 난 엄마가 없어요 뭐 엄마가 없어 이런 나쁜 놈 같으니 이 책은 뭐야 어디서 훔친 거지 그 책 이리 내놔 그 남자는 올리버에게서 책을 뺐더니 그 책으로 올리버의 머리를 후려쳤다 구경꾼들은 빌 사이크스가 한패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올리버가 매맞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한다고 응원을 해주었다 아유 맞아도 싸지 그저 나쁜 버릇은 매로 고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요 다 애를 위해서죠 뭐 구경꾼들은 올리버만 나쁜 줄 알고 있었다 남자는 개에게 올리버를 물라고 부추기며 소리쳤다 올리버는 그 사나운 개의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소리에 쫓기고 그 남자의 난폭한 기세에 몸을 떨면서 질질 끌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은 줄곧 걸어서 밤이 되어서야 페이기네 집에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올리버가 방에 들어가니 거기 있던 페이긴을 비롯한 도킨스와 찰리네들은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띠고 올리버를 맞았다 어서 오시오 페이기는 멍하니 서있는 올리버에게 아주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게 절까지 하면서 비웃듯이 말했다 올리버는 기가 막혀 울 수도 없었다 바라지도 않은 이 악의 소굴로 또 끌려온 것이었다 올리버의 새 양복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도킨스가 호주머니에서 슬쩍 5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러자 재빠른 페이기는 그걸 가로챘다 그건 내 거야 빌 사이크스가 물어뜯을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 애를 붙잡아온 건 나라고 이 돈은 그 애 쓴 대가라고 빌 사이크스는 페이기는 손에서 돈을 휙 빼앗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책을 집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책이 좋으면 이 책이나 가져 싫으면 팔면 되잖아 그러면서 책을 찰리에게 주워버렸다 모두가 하는 짓들이 제멋대로 였다 그때 올리버가 페이기는 발 밑에 꿇어 앉아 두 손 모아 빌었다 그 책은 노신사 할 거예요 내가 병이 났을 때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살려주신 훌륭하고 친절한 분의 책이에요 제발 그 돈과 책만은 돌려주세요 난 죽을 때까지 여기 붙잡혀 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부탁이에요 그 책과 돈만은 안 그러면 그 신사는 나를 도둑놈이나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올리버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쌓였다 그러나 페이긴이 올리버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절망한 올리버는 미친 듯이 일어나 갑자기 방을 뛰어나갔다 페이긴과 두 소년이 올리버의 뒤를 쫓아 나가고 개까지 거칠게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다 그때 낸시가 문을 잠그며 빌 사이크스의 손에 매달렸다 빌 개를 잡아요 그렇지 아니면 올리버가 개에게 물리잖아요 내가 할 게 뭐야 이 손 놓지 못해 빌 사이크스가 거칠게 소리질렀다 그러자 낸시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지한 표정으로 외쳤다 올리버를 개에게 물리게 하느니 나를 죽여요 좋아 빌 사이크스는 낸시를 방구석으로 걷어찼다 그때 페이긴 노인과 두 소년이 올리버를 질질 끌고 돌아왔다 페이기는 바닥에 쓰러진 낸시를 보더니 빌 사이크스를 노려보았다 무슨 일이야 낸시가 머리가 돈모양이야 찬인한 인간 애한테 꼭 그래야만 해요 낸시가 일어나서 씩씩거렸다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빌 사이크스는 눈을 뿌라리며 올리버 쪽을 돌아보았다 너 도망쳐서 경찰 부리려고 했지 오늘 너의 그 못된 근성을 고쳐주마 빌 사이크스는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올리버의 어깨를 후려쳤다 딱 하고 올리버의 어깨가 강하게 한 차례 울렸다 두 번째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어올리자 낸시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몽둥이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그 몽둥이를 날로불 속에 집어던졌다 퇴익인 이런 짓을 옆에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낸시가 악을 썼다 당신들은 이해를 찾아내서 잡아왔잖아 그 이상 뭘 하려는 건데 이젠 이해를 좀 가만히 놔둬요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페이기는 처음으로 낸시가 연애 때와는 달리 매우 화가 나 있음을 알았다 낸시 다시 봐야겠는걸 내가 울보놈의 편을 다 들고 빌 사이크스가 옆에서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미쳤어 저 애를 여기 데려오다니 차라리 내가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는 게 나을 뻔했어 생각들 해봐요 오늘 밤부터 저 어린 것에게 도둑질 날치기 거짓말을 시키고 가진 나쁜 짓을 다 시킬 텐데 왜 때리기까지 해요 너무하잖아요 그래 그래 낸시 알았다 그러니 조용히 하자 조용히 좀 해 페이기인 노인은 의외로 조용해졌다 조용히 하라고요 좋아요 당신에겐 내가 조용히 말하죠 나는 이 애보다 훨씬 어려서부터 당신들 때문에 도둑질을 배웠어요 당신이 그걸 모를 리 없죠 당신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쁜 짓을 시킬 작정이죠 낸시는 분한 듯이 말했다 낸시야 적당히 좀 해둬라 그 이상 짓거리면 혼을 내줄 테다 낸시는 몹시 슬프고 분해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올리버같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려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한가닥 양심이 이 아가씨의 마음에 일어난 것이었다 일단 불이 붙은 사랑의 정신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렬한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낸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같은 페이긴에게 달려들었다 페이기는 재빨리 몸을 비켰다 빌 사이크스가 낸시의 손목을 누르고 다시 걷어차버렸다 낸시는 쓰러지면서 기절해버렸다 무시무시한 악당들의 소굴이다 낸시가 기절하자 방안은 일단 조용해졌다 올리버는 브라운로에게 받은 양복도 빼앗기고 자루 속 잠자리에 처박혔으며 방문은 열쇠로 잠겨져버렸다 올리버는 너무 지쳐서 잠이 들지 않은 채로 누워있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속에서 기절한 낸시에게 물을 퍼붓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7장 올리버는 폐익인 노인의 집에 쭉 갇혀있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과 같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약삭바른 폐익인이 올리버에게 달래듯이 말했다 예 올리버야 만약에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너는 이 런던 거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거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 누가 잠자리나 먹을 걸 주며 너를 위해주겠니 사람이란 고마운 걸 알아야지 폐익인은 마치 거미가 줄을 치듯이 올리버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 그 마음을 검게 물들이는 독에 찬 생각을 입담 좋게 점점 부어넣어 갔다 그 무렵 폐익인과는 따로 사는 빌 사이크스는 새 일을 생각해내서 실행하려는 참이었다 새로운 일이란 물론 나쁜 짓일 것이 뻔했다 그 일이란 런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처치라는 곳에 훌륭한 저택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아름다운 은그릇이 많다는 것이었다 빌 사이크스는 그것을 훔쳐낼 계획을 세우고 벌써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집 사정을 2주일간이나 자세히 조사하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그 집의 문단속이 너무 철저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조그마한 들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은 겨우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갈 만한 창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창문으로 어린아이를 들여보낸 다음 큰 문을 열게 하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들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그만 아이가 필요했다 빌 사이크스는 페이긴 하고 의논한 끝에 그 일을 올리버에게 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어느 깊은 밤중이었다 올리버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커튼이 어둡게 쳐진 마차에 실려 페이긴 내 집에서 빌 사이크슨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빌 사이크스는 올리버를 흔들어 깨워 손을 붙잡고 비바람이 몹시 부는 속을 걸어서 출발했다 거리를 빠져 교회로 나와 시골길을 지나서 들판을 가로질렀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갔다 온통 진창인 캄캄한 길을 걸어 새끼를 지나고 추운 벌판을 넘어가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리의 불빛이 보이는 금방까지 왔다 앞쪽을 보니 냇물이 보였다 올리버는 다리가 있는 곳까지 왔음을 알아챘다 빌 사이크슨은 올리버의 손목을 끌고 갑자기 다리 밑쪽으로 내려갔다 냇물이야 날 죽이려고 이런 한족한 곳으로 데리고 온 거구나 올리버는 무서움에 떨었다 올리버는 지친 몸으로 당장이라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직 어린 나를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빌 사이크슨은 올리버의 예상과는 달리 냇물을 건너 다 쓰러져가는 어느 집으로 다가갔다 거기에서 빌 사이크슨은 한 손으로 올리버의 손을 잡은 채 그 집 문짝의 고리를 열고 올리버를 집 속으로 떠밀고 나서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불 좀 비쳐 형님이시우 바로 저편에서 반기는 소리가 났다 이 집에 있던 자들 역시 토비와 버니라는 도둑의 일당으로 빌 사이크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빌 사이크스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두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라고 재촉했다 잠시 후 새 악당들은 먹고 마시고 법석이었다 올리버한테도 권했지만 빵 조각 조금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더니 새 악당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 올리버도 잠깐 눈을 붙였지만 캄캄한 골목을 헤매기도 하고 기분 나쁜 묘지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옛날에 갔던 쓸쓸한 길을 다시 가는 등 무서운 꿈만 꾸었다 한시 반이야 일어나 토비가 외치는 바람에 올리버는 눈을 떴다 무엇을 시작하려는지 올리버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버니가 선반에서 몇 가지 물건을 내려서 빌 사이크스에게 주었다 빌 사이크스는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권총이 두 자루인데 빌 사이크스와 토비가 한 자루씩 나누어 가졌다 버니는 버니는 그 밖에도 빌 사이크스와 토비에게 몽둥이를 한 개씩 주었으며 올리버에게는 망토를 입혔다 올리버는 빌 사이크스에게 손목을 잡혔다 출발하는 것이다 버니는 대문으로 나가서 바깥을 살피고 오더니 안심이라고 했다 버니는 같이 안 가고 집에 남았다 밖은 캄캄했다 안개가 짙어 앞이 안 보였고 후덥지근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조금 가니 벌써 올리버의 머리와 눈썹은 촉촉히 젖고 몸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세 사람은 다리를 건너 불빛 쪽으로 걸었다 한참을 걸어 처치라는 거리에 닿았다 길을 건너가자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는 없어 빌 사이크스가 이렇게 속삭이자 토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작은 거리의 건널목을 얼른 건넜다 희미한 불빛이 여기저기의 창문에서 비치고 개지는 소리가 밤에 적막을 깼다 하지만 이 한밤중에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교회당의 종소리가 새벽 두시를 알렸을 때 세 사람은 거리를 빠져나왔다 길을 왼쪽으로 돌아 사오백미터 쯤 가니 담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토비는 그 집 담위로 기어올라 갔다 다음은 그놈인데 형 그놈을 올려줘 내가 끌어올릴 되니 그 말에 빌 사이크스가 재빨리 올리버를 번쩍 안아올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벌써 올리버와 토비는 담을 넘어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다 빌 사이크스도 곧 담을 넘어왔다 세 사람은 캄캄한 건물 쪽으로 살금살금 숨어들었다 올리버는 슬프고 무서움에 꼭 미칠 것만 같았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니라지만 멀리 여기까지 온 목적이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다 올리버는 우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났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야 인마 일어서 일어서라니까 말 안 들으면 흠씬 두들겨 펼테다 빌 사이크스가 벌컥 화를 내며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니 들고 올리버를 위협하면서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저에게 도둑질을 시키지는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저 들판에서 죽게 해주세요 올리버의 말을 듣자 빌 사이크스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며 권총을 쏘려고 했다 그때 도비가 빌 사이크스의 손을 쳐서 권총을 떨어뜨린 다음 올리버의 입을 막고 건물 쪽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말했다 여기서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다시 또 뭐라고만 해봐 넌 죽는 거야 토비는 올리버를 협박하고 나서 빌 사이크스를 재촉했다 형 그 들창을 열어요 이 녀석은 이제 괜찮아 아무리 익숙한 놈이라도 이런 어린 나이에는 그럴 수가 있지 더구나 이런 추운 밤에는 말이오 빌 사이크스는 건물 한쪽에 몸을 붙이고 가지고 온 연장으로 무엇인가 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곳은 집 뒤쪽 마루 끝에 있는 부엌의 하수도 같은 곳이었는데 높이 2미터쯤 되는 곳에 작은 들창이 있었다 이 창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주 작아서 이 집 사람들도 그리 관심을 안 가지는 듯 단속이 허술했다 그러나 올리버 같은 아이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빌 사이크스는 잠깐 사이에 그 창문 고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각등을 꺼내더니 올리버의 얼굴에 그 끝을 바로 갖다대면서 말했다 자 잘 들어 내가 지금 너를 이 창으로 넣어줄 거다 안에 들어가고는 이 등을 가지고 거기 계단을 똑바로 올라가 그리고 작은 방을 지나 현관으로 가 거기에서 현관을 열고 우리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알았어 조심해야 된다 우물쭈물할 새도 없었다 올리버를 위해 토비가 발판이 되어 창 밑에 엎드리고 빌 사이크스가 그 위에 올라서서 올리버를 들어 발부터 살짝 창 안으로 뒤밀었다 올리버는 용쾌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집안에 들어선 올리버는 할 수 없이 살금살금 발을 내딛었다 잠깐 잠깐 사이에 마음을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올리버는 그렇지 죽어도 좋아 계단으로 올라가서 도둑이야 하고 이 집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 올리버는 이런 결심을 하고 집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되돌아와 도로 돌아오라니까 갑자기 빌 사이크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악당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은 듯 했다 빌 사이크스의 소리로 완전히 들통이 난 듯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쫓아나오는 요란한 기척이 났다 올리버는 겁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돌아와 밖에서 악당들이 부르고 있다 올리버는 앞으로 가야 할지 또는 도망을 쳐야 할지 어쩔 줄을 몰랐다 집안에 불빛이 나타났다 계단 꼭대기에 옷을 반쯤 걸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났다 화약 연기 어디서인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올리버는 아까 넘어들어온 들창 밑까지 겨우 비틀거리며 뒷걸음을 쳤다 빌 사이크스는 잠깐 몸을 숨겼지만 금방 손을 뻗쳐 올리버의 등덜미를 잡았다 올리버를 잡아 올리버를 잡아 화약 연기 속을 향해 권총을 쏘았다 놈들이 이 어린 걸 쏘았어 이 피 좀 봐 올리버의 귀 밑에서 빌 사이크스의 말소리가 들렸다 빌 사이크스가 올리버의 상처를 목도리로 붙들어 메고 있는데 요란한 벨소리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올리버는 느닷없이 엎여서 빠른 속도로 운반되는 것을 느꼈다 그 후는 소리가 점점 가늘게 들리는 듯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다 의식이 없어진 것이었다 8장 새벽 새벽 이었다 비가 와서 잎이 다 떨어져 나간 숲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올리버가 비를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 이 자식을 그냥 놓고 가자 올리버는 토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듯한 생각이 들면서 차차 정신이 들었다 목도리로 아무렇게나 잡아맨 팔은 무겁게 늘어지고 천에는 피가 흠뻑 배어 있었다 올리버는 기진맥진에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간신히 일어나서 서보려고 하다가 그만 또 쓰러지고 말았다 정말 죽을 것만 갔다 그렇지만 힘을 내야지 올리버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겨우 일어나서 비실비실 정처없이 걸어갔다 올리버는 닥치는 대로 나무가 빽빽한 사이에 울타리가 터진 구멍 따위를 기어나와서 길로 나섰다 앞을 바라보니 가까운 곳에 집이 있었다 올리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집에 도착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서라도 잘해줄 것 같았다 올리버는 만일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이왕 죽을 바에는 사람 옆에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덧없는 희망을 가졌다 그 집 앞에 가까이 가니 올리버는 이 집을 언젠가 한 번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이 저택 그 안에 깔린 잔디 마당을 둘러친 담이 기억에 남았다 여기는 어젯밤 올리버가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바로 그 집이 아닌가 올리버는 그렇게 깨닫자 그만 무서움에 상처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도망칠 생각만 했다 그러나 설수조차 없는 그 몸으로 어디로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이 올리버는 대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금방 열렸다 잔디를 가로질러 돌계단을 올라가서 현관문을 힘없이 두드렸다 그리고는 그만 기진맥진 현관의 돌기둥 밑에 털썩 엎어지고 말았다 한편 이 집 부엌에서는 자일스라는 하인과 자벽부 브리틀스 요리사와 식모가 모여 한밤중에 일에 대해 자기들이 더 큰일을 한 듯이 공치설을 하며 서로 입씨름을 버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자 언제나 그릇 광주리에 넣어서 2층으로 가져가는 단알을 잰 권총을 들고 말야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떠들고 있던 자일스가 말을 멈추었다 모두 움칠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었어 이상한데 이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려 한밤중에 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서워서 흠집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문을 열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서워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 모두 다같이 나가보기로 했다 여럿이 조심조심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다 여기 아이가 쓰러졌는데 자일스가 큰소리로 말했다 지쳐빠진 올리버는 입도 열지 못하고 눈을 겨우 뜬 채 애원하듯 쳐다보았다 이게 어찌 된거지 자일스는 올리버의 한쪽 다리와 다치지 않은 한쪽 팔을 잡고 넓은 방으로 옮겨 마릇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나서 계단 쪽에서 자랑하듯 큰소리로 외쳤다 아씨 도둑놈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부상을 당했는데 아씨 이건 제가 쏜 겁니다 이 집 주인은 메일리 부인인데 나이가 많지만 키가 후리후리하고 아주 기품있는 분이었다 그 밖의 이 집엔 로즈라는 꽃송이 같이 아름답고 청순한 17세 가량의 마음씨 좋은 아가씨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도둑이 어린애인 데다가 팔을 다쳤다는 말을 듣고 메일리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로즈 아가씨는 너무 가엾다고 가슴 아파했다 즉시 처치 처치시에서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의 이름은 로스반이라 하는데 이 근처에선 꽤 유명하며 인간성이 좀 괴짜지만 친절한 노인이었다 의사는 벌써 심부름간 자벽부 브리틀스에게서 도둑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들에게 말했다 혼이 나셨겠네요 놈들이 조용한 한밤중에 오다니 그는 마치 도둑은 한낮에 드는 것이 보통인 것처럼 엉뚱한 인사를 했다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의 지시로 2층의 자일스의 방에 눕혀졌다 의사는 한참 동안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윽고 의사가 내려오자 어떻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하고 노부인이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도둑을 보셨는지요 아니요 로즈가 보고 싶어 했지만 제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사납거나 무서운 데가 없어요 부인 저하고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저에는 지금 마음이 안정되어 조용히 있습니다 의사가 권하는 바람에 메일리 부인과 로즈도 도둑을 만나보기로 했다 세 사람은 2층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아주 작은 어린이가 괴로움과 피로에 파리해진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부상당한 팔은 붕대가 감기고 부목이 붙여져 가슴에 얹혀 있었다 어른 세 사람은 1,2분 동안 가만히 어린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로즈가 조용히 침대 옆 의자로 다가가 앉아서 올리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려 주었다 로즈가 올리버의 위에서 허리를 굽히는 찰나 그 눈에서 쏟아진 눈물이 올리버의 이마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자 올리버는 웅칠하면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열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올리버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랑에 감싸인 듯한 부드러운 미소였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어린애가 도둑놈의 앞잡이라니 참 믿을 수가 없군요 노구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가슴속에 깃들이는 것이죠 거치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감춰져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린애에게 로즈가 그 말을 부인하며 받았다 아가씨 죄악이란 나이 들고 쭈글쭈글한 자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도 악당들에게 유혹당해서 그 앞잡이가 되는 일이 많은 법이죠 하지만 이 귀여운 애가 자진해서 도둑놈 사이에 끼었다고 믿으세요 의사는 그럴 수도 있다는 대답 대신에 환자가 깨면 안 되니까 하면서 먼저 옆방으로 나갔다 메일리 부인과 로즈도 같이 나갔다 옆방으로 오자 로즈가 의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로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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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사랑과 행복 속에 잘 지내고 있는 건 다 아주머니의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도 보호해주는 분이 안 계셨더라면 저 아이와 같이 버림받았을 거예요 또 저 애와 같은 처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늦기 전에 부디 저 아이를 구해주세요 오 로즈야 노부인은 울고 있는 아가씨를 끌어안았다 내가 왜 저 아이에게 해가 될 일을 하겠니 나도 이제 앞날이 멀지 않았다 선생님 저 애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부인은 의사에게 의논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인 의사는 호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방 한가운데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문득 발을 멈추고 말했다 저에게 자일스와 브리틀스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십시오 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선생님 그렇지만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로즈 아가씨 당신은 오늘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모두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의사는 쓴 웃음을 지었고 이야기는 결정되었다 의사는 자일스와 브리틀스를 대하기 전에 우선 올리버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대강 들어두기로 했다 그래서 올리버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려 몸의 상태를 살펴본 후 두 여자와 같이 그 머리맡에 앉았다 올리버는 차라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말을 하면 고통에서 좀 벗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차차 마음이 가라앉았고 자신이 행복하게 느껴졌으며 이제 아무 불평도 없이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길고 긴 이야기였다 몸이 쇠약해져서 간간히 말이 끊어지기도 했다 그 애처롭고 가냘픈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여인은 물론 의사도 올리버를 동정했다 올리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의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아이고 이제는 그만 눈이 나빠져서 하고 엉뚱한 변명을 했다 그리고는 우선 자일스를 만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자일스와 브리틀스, 식모들은 아직도 부엌에서 도둑 얘기에 한창이었다 이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구역에 경찰관도 와 있었다 브리틀스가 의사를 부르러 갔을 때 경찰관에게도 알렸던 것이다 자일스는 의사를 보더니 아씨가 술을 준다고 하셨기에 하며 눈 언저리가 벌게 가지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아 있어도 괜찮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좀 어떻습니까? 뭐, 그저 그렇네 그런데 자일스 자네는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 의사는 위험있게 말했다 설마 그 애가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저는 그 애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일스는 떨면서 말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네 자일스 자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대답할 수 있겠나? 네, 그럼은요 이번에는 브리틀스를 보면서 의사가 물었다 불이 틀쑤 자네는 어떤가? 네 저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게 두 사람 다 말이야 저 2층에 누워있는 애가 정말로 들창으로 들어온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절대로 말이야 자, 말을 해보게 자일스와 브리틀스는 놀랐다 이 근방에서 가장 인자하고 친절한 의사로 소문난 분이 이렇게 거칠게 화를 내며 말할 수가 있을까 경찰관께서도 두 사람의 대답을 잘 들어주십시오 의사는 경찰관에게도 말했다 경찰관은 얼떨결에 엄숙한 얼굴을 하고 곁에 놓아두었던 경찰봉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 도둑이 들어왔던 집이 있다고 합시다 두 남자가 화야경기 자욱한 어둠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질려 있는데 한 아이의 모습을 언뜻 보았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집에 어디선지 어린아이가 찾아들었다 공교롭게도 그 아이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아 도둑이라고 도둑이라고 단정을 했다 도둑이라고 단정을 했다 자 문제는 그 남자들의 태도가 과연 옳으냐 하는 거요 어떻소 의사의 말에 경찰관은 심각하게 생각에 잠겼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차일스와 브리틀스 자네들 어떤가 그 아이가 정말 절대적으로 도둑이라고 생각하나 자일스 자일스와 브리틀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의혹에 쌓인 눈으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대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이 몸을 그들 앞으로 내밀었다 이때 문에서 벨소리가 나면서 마차소리가 들렸다 경찰서 본소에서 누가 왔나 봅니다 브리틀스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의사가 놀란 듯이 외쳤다 저하고 자일스가 오늘 아침 합승 마차 마부에게 부탁해서 본소에서 나오시게 했거든요 브리틀스가 대답했다 이거 일이 꽤 귀찮게 됐군 의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구장 런던 본소에서 온 형사는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보통 키에 몸이 뚱뚱한 50세 가량의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다 두 사람은 브리틀스의 안내를 받으며 현관에서 곧장 객실로 들어서더니 주인에게 브로더스와 다프가 왔다고 전해주게 뚱뚱한 사람이 말했다 마침 마침 그때 의사 로스반 나타났다 주인 주인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잠깐 당신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브리틀스한테 저쪽으로 가이스라고 눈짓을 하고 안에서 두 여인을 데리고 나왔다 의사는 메일리 부인을 형사에게 소개했다 뚱뚱한 사람이 브로더스이고 깡마른 사람이 다프였다 우선 이번 강도사건의 상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브로더스가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의사는 되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브로더스는 물론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확실한 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촌놈의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프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아까 잠깐 듣자니 이 집에 어떤 아이가 있다는데 그 애는 누굽니까 과연 형사는 눈치가 빠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을 집어먹은 한 고용이니 그 아이가 강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줄로 잘못 알았던 거죠 어리석기는 어리석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브로더스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그 애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인 제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어디에서 왔다고 합니까 걱정스럽게 걱정스럽게 두 여인이 보는 앞에서 의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그보다도 우선 도둑이 들어오려고 한 장소를 보시지 않겠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장소를 보고 고용인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의사는 등불을 가져오게 했다 브라더스와 다프는 그 지방 경찰관과 함께 자일스와 프리틀스 등을 데리고 그 장소를 조사하러 갔다 뒤에 남은 노부인과 아가씨와 의사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좋죠 왜 저 사람들을 제멋대로들 불러왔을까 로즈가 한탄을 했다 그러게 말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닌데 메일리 부인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했다 조금 지나서 형사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의사는 될대로 대라는 듯 침착하게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들도 배짱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애는 열이 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얘기를 붙이는 건 무리입니다 그 점이 우리들이 기댈 곳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점을 내세웁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온 브로더스와 다프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다 둘러보셨습니까 브로더스는 객실에 들어서자 문을 꼭 잠그고 말했다 나는 이 사건이 아무래도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법이 아주 능숙하거든요 대단한 놈들이야 다프도 낮은 소리로 맞장구 쳤다 범인은 두 놈이고 어린애를 데리고 한 짓입니다 창의 크기로 봐서 이건 분명합니다 지장이 없으시면 2층의 어린애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무슨 새로운 꾀가 생긴 듯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러기 전에 무슨 마실 거라도 드실까요 어떻습니까 베일리 부인 제가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로즈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런던에서 마차로 오자니 참 춥더군요 뭐 이런 일엔 한 잔 안 할 수가 없지요 브로더스의 희망대로 메일리 부인은 아주 친절하게 하인들을 시켜 술을 가져왔다 의사는 이럴 때 자기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몰래 방에서 빠져나갔다 브로더스와 다프는 술이 얼큰해지자 기분이 좋아져서 두 여인 앞에서 사뭇 떠들어댔다 한참 후에 의사는 이제 알맞은 때가 왔구나 하고 방으로 되돌아갔다 그럼 이제 2층으로 가실까요 집안 단속을 맡아하는 자일스를 앞세우고 모두 올리버의 침실로 들어갔다 올리버는 자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그러나 신중한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이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들에 장난으로 들어왔다가 거기 있는 용수철같이 잘 튀는 총에 큰 한 부상을 입고 이 집에 살려달라고 온 거지요 그런 것을 자일스가 이 애를 잡아 혼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애는 지금 위독하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의사인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브로더스와 다프 형사는 자일스를 쏘아 보았다 놀란 자일스는 눈을 껌뻑껌뻑 할 뿐이었다 어떤가 자일스 의사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된다는 듯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뭐 그러니까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짓은 아닙니다 전 이 애를 그놈들 애로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인정머리 없이 왜 그 애를 잡았겠습니까 자일스가 말했다 그놈들 애라니 어떤 애를 말하는 거요 브로더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도둑놈들하고 한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뭇 당황하고 있었던 때라서요 그놈들도 확실히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까 같은 애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애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형사가 소리를 지르자 자일스는 그만 울상이 된 얼굴로 횡설수설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그 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애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형사들은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브리틸스를 불렀다 브리틸스의 말은 더욱 영문을 모르게 했다 왜냐하면 브리틸스는 자일스보다 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대강 형사의 조사가 끝났다 그럼 대관절 자일스가 누구를 쏘았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자일스가 쏜 총을 내다가 조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을 쏜 흔적이 없었다 모두 기가 찼다 그러나 그러나 의사만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조금 아까 의사는 아무도 모르게 총을 손질해 놓았던 것이다 뜻밖의 일이었다 이 일에는 누구보다 자일스가 감격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사들은 드디어 올리버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돌아갔다 올리버는 하마터면 큰일 날 것을 의사와 두 여인의 덕택으로 겨우 면했다 올리버의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다친 팔은 아팠고 비와 추위에 시달린 데다 치료가 늦어서 열과 오한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올리버는 가엾게도 바싹 마르고 기력이 없었다 어쩜 불쌍하기도 하지 로즈는 항상 이렇게 올리버를 동정했다 그러나 올리버는 운이 좋아서 이 집의 메일리 부인과 로즈 아가씨의 따뜻한 정성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는 이제야 겨우 죽음과 불행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올리버는 어떻게 하면 이 두 여인에게 자기의 감사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다 로즈는 올리버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친절과 동정에 감사하고 따른 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기쁘단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시골에 가기로 했는데 아주머니는 널 데리고 가고 싶대 시골로 가면 너는 더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너한테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킬 거란다 네 아가씨 제가 두 분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올리버는 지금 자기가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전에 신세진 노신사 브라운노씨와 그의 가정부 배두인 부인에 대해서는 몹시 미안하게 생각했다 의사 루스바는 하루에 한 번씩은 찾아왔다 그리고 올리버가 브라운노의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올리버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의사는 메일리 부인의 마차로 올리버를 데리고 브라운노씨 집에 가기로 했다 어느 맑게 갯날 의사와 올리버는 출발했다 마차가 처치거리 끝에 있는 다리목까지 왔을 때였다 올리버가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선생님 저기에요 저 집이에요 아니 저 집이 어쨌단 말이냐 마부 마차를 세워요 의사가 말했다 도둑놈이 저 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의사는 마차에서 내려 황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집 문을 발로 쳤다 그러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누군데 행패야 당신 뭐요 여기에 무슨 용무라도 있어 용무라 있어도 크게 있지 도둑 사건 말이다 의사는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남자는 화를 내며 욕지거리를 했다 빌 사이크스는 어디 있나 의사가 다짜고짜 물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의 모양이 올리버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남자는 의사를 노려보았다 이렇게 난폭하게 남의 집에 뛰어들어와도 괜찮은 거요? 어쩔 셈인데 도둑질을 할 텐가 아니면 날 죽일 텐가 순간 의사는 경솔하게 너무 서둘지 않았나 생각했다 이거 참 엉뚱한 짓을 했군 저 애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 이걸 받아 두게 의사는 남자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고 마차로 돌아왔다 남자는 아직도 투덜거리면서 마차 옆까지 따라왔다 그러다가 올리버를 올리버를 보더니 아리다 하마터면 큰 코 다칠 뻔했다 마침내 목적한 거리에 닿았다 올리버를 올리버를 브라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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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곧장 가기로 했다 그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올리버의 마음은 설레었다 얘야 그래 어느 집이냐 의사가 물었다 저거요 저 하얀 집이에요 마차가 섰다 올리버는 반가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창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올리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얀 집은 비어있고 창에는 새집이란 팻말이 걸려있었다 이웃집에 물어보아라 의사의 말에 올리버는 이웃집으로 갔다 그 집 가정부는 브라운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브라운로 집안은 6개월 전에 가산을 정리해서 서인도로 갔다고 대답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실 브라운로는 올리버가 행방불명이 되자 신문에다 현상광고까지 내고 올리버를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올리버는 그런 신문기사가 난 것도 몰랐으며 설령 알았던 들 무슨 도리가 있었겠는가 올리버는 크게 실망한 채로 의사와 함께 처치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그렇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해주고 지금은 멀리 가버린 그분은 올리버를 거짓말쟁이나 도둑으로 믿고 있으리라 이제는 그 오해를 풀 길이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니 올리버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10장 2주일쯤 지났다 처치댁의 식구들은 집을 비우고 몇 달 동안 시골에 가했기로 했다 집안 관리는 자일스와 또 한 사람의 하인에게 맡기고 빌 사이크스 일당들이 노렸던 은식기들은 은행에 보관시킨 뒤 올리버와 같이 출발했다 간 곳은 공기가 아주 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메일리브 인도 로즈도 시골 풍경이 매우 마음에 든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올리버에게는 시골의 향기로운 바람 푸른 언덕 안개 자욱한 숲 등 모두가 기쁨에 벅차서 가슴 부풀게 했다 어수선하고 건물이 꽉 들어찬 도시에서 아등바등 일생을 살아온 사람도 마지막에는 자연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골의 하늘이나 언덕과 돌 나무를 보며 얼마나 위로를 받고 추억을 되새기게 될 것인가 올리버가 있는 별장 근처에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고 싱싱한 잔디며 이끼끈 묘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묘에는 이 마을에 옛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올리버는 곧잘 그 부근을 산책했다 지금의 자신이 행복한 만큼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평화롭고 조용했다 올리버는 매일 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노인한테 가서 더욱 잘 읽고 쓸 수 있도록 여러 과목을 공부했다 또한 마을 사무소에 다니는 서기의 지도를 받아 새도 기르고 꽃도 가꾸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저녁에는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과 로즈 아가씨를 따라 산책을 하며 두 사람이 책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로즈가 책을 읽는 것을 조용히 듣기도 하였다 그러다 밤이 되면 로즈 아가씨가 지는 피아노 곁에서 메일리 부인과 함께 그 아름다운 가락에 황홀해하기도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봄은 어느덧 가고 여름이 왔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보통 때보다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달빛이 아름답고 바람이 시원해서 꽤 멀리까지 갔다가 로즈가 로즈가 피곤하다고 해서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서 돌아왔다 그날 밤부터 로즈는 열이 몹시 나서 앓게 되었다 메일리 부인은 로즈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몹시 근심한 나머지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 새벽이 되자마자 부인은 올리버에게 편지 심부름을 시켰다 올리버야 이 편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의사 로스바님께 전해야 한다 여기에서 들판을 지나 6km 좀 못 미쳐 시장이 있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마차에 부탁해서 처치까지 곧바로 날아가게 하는 거야 그 뒷일은 여관집 사람이 맡아서 해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올리버는 은인들을 위하는 일이기에 죽어도 좋다는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여 온 몸이 땀과 먼지에 뒤범벅이 되었으나 시장이 있는 마을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관이 어디 있나 둘러보니 조지 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올리버는 그 집으로 달려갔다 조금 기다리긴 했으나 올리버는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여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다 올리버가 이제 마음을 놓고 막 여관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안으로 들어오던 코트를 걸친 키 큰 남자와 부딪혔다 그 남자는 올리버를 무섭게 쏘아 보았다 죄송해요 저 집에 가려고 급히 서둘다가 그만 어디 다치진 않았습니까 올리버가 사과를 하는데도 그 남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며 거품을 뿜었다 올리버는 그 순간 이 남자는 미치강이라 생각하고 여관집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꼬남자는 여관으로 엎여 들어갔다 올리버는 그것을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그 남자의 이상한 모습은 놀라움과 무서움과 함께 그 후 아주 오래도록 올리버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로즈의 병은 더욱 나빠져서 이웃의 의사가 와서 붙어 있었다 그날 밤 늦게서야 로스반 의사가 왔다 로스반은 로즈를 진찰하고 나서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감이지만 거의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리버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러나 로즈의 병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올리버는 그날 오후 전에 몇 차례 가본 일이 있는 묘소에 슬며시 가서 풀밭에 앉아 로즈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날 밤 메일리 부인이 혼자 객실에 앉아 있으려니 두 의사들이 함께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요 저 애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고정하십시오 부인 다행히도 환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올리버는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막힐 지경이었다 찬란한 아침이었다 올리버가 로즈의 병실을 꾸미기 위해서 꽃을 한아름 안고 들길을 걸어오는데 굉장한 기세로 달려오는 마차의 소리가 들렸다 올리버가 길을 피해 서자 마차도 갑자기 멈춰 섰다 예 올리버야 로즈 아가씨 병은 좀 어떠냐 자일스가 마차의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올리버도 마차를 타고 달려갔다 마차 속에는 올리버와 자일스 외에 또 한 사람의 젊은 청년 신사가 타고 있었다 그 신사도 로즈의 일이 대단히 궁금한 듯 조급한 말투로 올리버에게 물었다 로즈 양은 어떠냐 나은 거냐 아니면 더한 건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 말 정말이지 의사 선생님이 이젠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참 다행이로군 올리버의 올리버의 대답을 듣자 굳었던 신사의 얼굴이 비로소 조금 풀어졌다 집에 돌아와서 올리버는 그 젊은 신사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하리 하리 메일리라고 하는 메일리 부인의 아들이었다 나이는 스물다섯 살쯤 되었고 후리후리한 귀에 누구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하리는 런던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으로 포필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얼마 동안 이 별장에 머무르게 되었다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과 그랬던 것처럼 하리하고도 금방 친해져서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하리도 올리버를 귀여워하여 앞으로도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 젊은 사람은 중병에 걸렸더라도 일단 나아지기 시작하면 회복도 빠르다 로즈는 날로 건강을 회복해서 그 밝은 웃음소리를 또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리는 아직 미혼으로 오래전부터 로즈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로즈에게 사정이 있는 듯 이 일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로즈가 회복됨에 따라 메일리 부인과 하리는 그 일로 몇 번인가 의논하였다 그때마다 메일리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 하리 내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로즈는 신원이 확실하지 안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인데 이걸 밝히면 로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너는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애고 큰 뜻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성할 수 있는 몸인데 어쨌든 그런 가문도 모르는 애하고 결혼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 너는 관계 없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비난할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란다 처음엔 좋았어도 이런 일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다 그렇게 되면 로즈에게 오히려 불행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니? 어머님 생각은 너무 지나치세요 끝까지 딜로 남자가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로즈에게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즈도 하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로즈의 결심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리가 원해도 그녀는 끝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년도 모르는 제가 당신과 결혼을 해서 당신의 출세길을 망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남매처럼 지내도록 해요 언제까지나 남매처럼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하고의 결혼 같은 건 생각지도 마세요 한편 올리버가 독서를 할 때 쓰는 작은 방은 집 뒤쪽에 있었다 방은 마당 쪽으로 향해 있고 방문을 나가면 자그만 빈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쭉 목장과 숲이 계속되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올리버는 창 앞에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덥고 마음도 풀려서 책을 읽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어 버렸다 문득 정신이 들어서 깨어보니 향긋한 바람이 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올리버는 아직도 잠에 취해 있었지만 꿈결에 페이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조용히 해라 틀림없이 그놈이다 이리 와서 봐 맞아 그놈이야 저 아기 같은 놈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올리버는 무서움에 잠이 싹 달아났다 그러자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페이긴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무서운 눈초리 마주치자마자 페이기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올리버가 시장이 있는 마을 여관 앞에서 마주친 그 남자였다 그러는 동안 두 남자의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졌다 올리버는 한참 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순간 올리버는 마당으로 뛰어내려 사람 살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나왔다 하리도 자일스도 의사인 루스반도 모두 나왔다 올리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사람들은 모두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으나 수상한 사람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었다 늦은 밤까지 수색은 계속되었다 시장 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을 선술집 등에도 사람을 보내어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폐익인 일당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하리가 런던으로 돌아가고 별장 식구들도 모두 처치시로 돌아갈 날이 왔다 그러는 통에 폐익인 일당 생각은 어느새 잊혀지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시 폐익인 일당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악당의 소굴에는 여러 나쁜 놈들이 드나들었다 이때 폐익인 집에 언젠가 한 번 다녀간 후로 통 소식이 없었던 몽크스란 청년이 갑자기 찾아왔다 몽크스는 키가 크고 얼굴색이 검은 남자인데 유별나게 올리버가 태어난 곳을 열심히 캐고 다녔다 올리버가 태어난 곳을 조사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수용소가 있는 시골로 가게 되었다 이제 올리버가 태어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세상도 많이 변해서 몽크스가 시골에 가보니 관청 직원이었던 벤블은 언제부터인가 수용소의 소장 코네이 부인하고 부부가 되어 있었다 벤블은 관청의 일도 그만두고 부인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집안에만 처박혀 기가 죽어 있었다 몽크스는 벤블 부부에게 돈을 주고 깨어내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만났다 내가 내가 알고 싶은 건 올리버 트위스트가 아니라 그 애의 엄마를 돌봐줬다는 할머니 일인데 몽크스가 물었다 그 할머니라면 사리 할머니인데 지난 겨울에 죽었소 벤블이 대답했다 코네이는 당시 수용소장 성장이어서 자세한 것까지 잘 알고 있었다 사리 할머니가 돌아갈 때 나는 그의 머리맡에 있었소 할머니는 내게 사실은 올리버의 엄마가 죽을 때 어린 것을 위해서 간직해 달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돈이 아쉬워서 그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전당표에 맡겼답니다 이게 그 전당표라고 하면서 사리 할머니는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을 주더군요 오랜 세월이었지만 이자만 이상하게도 꼬박꼬박 물어서 물건은 잘 보관되어 있었죠 모르긴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을 마음이었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거지요 그래서 난 혹시나 하고 그 물건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듯해서 그걸 전당포에서 찾아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 물건은 지금 어디에 있소 몽크스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코네인은 작은 양가죽 주머니를 책상 위에 내놓았다 몽크스가 황급히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나온 것은 금으로 만든 목걸이에다가 다는 조그마한 장식용의 상자인데 그 속에는 머리털 두 묶음과 장식이 없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아그네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의 성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그 날짜는 올리버가 태어나기 1년 전쯤으로 되어 있었다 몽크스는 뱀블 부부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어쩔 셈인지 손에 들어온 목걸이에 다는 상자와 반지를 냇물에 던져버리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몽크스는 폐익인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지 귓속말로 의논을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속삭임이었지만 두 사람의 비밀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낸시였다 낸시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한편 메일리브인과 로즈는 올리버를 데리고 의사 로스반과 자일스와 함께 마침 런던의 호텔에 묵었다 멀리 시골 해안에서 몇 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런던에서는 한 3일간 묵기로 한 그 첫날밤이었다 밤 10시쯤이나 되어서였다 메일리브인 일행이 묵고 있는 이 조용하고 깨끗한 가족적인 호텔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이렇게 물었다 실례지만 여기 혹시 로즈라는 분이 묵고 계십니까 호텔에 심부름하는 사람은 찾아온 사람이 너무 헙수룩한 여자라 약보고 설마 아까 온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듯 초라한 여자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용무요? 이름을 대고 또 용권을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꼭 만나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호텔 직원이 나와서 쫓아내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보다 못한 유리사가 아무튼 말이나 전해주라고 하여 루즈에게 전했다 만나겠어요 2층에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해줘요 루즈는 K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승낙했다 여자는 루즈를 만나자 할 말이 많은 듯 다소 흥분해서 이야기를 꺼냈다 아가씨 당신을 만나기까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간다면 언젠가 꼭 후회할 것만 같아서요 이 말을 듣고 로즈는 공손하게 물었다 누군가 당신한테 신뢰를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하죠 날 만나고 싶어 한 이유는 뭔가요? 그 여자는 조심조심 불안한 듯 사방을 살펴보았다 저 문은 닫혀있죠? 네 왜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라 난 지금 내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올리버가 책방에 가는 걸 노려서 폐익인 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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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를 찾아온 여자는 랜시였다 무척 망설임 끝에 찾아온 모양이었다 네 난 참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서 철이 든 지금까지 도둑놈 소매치기들 틈에서 살아왔으니 제가 그 사람들한테서 배운 게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생활이나 친절한 말 같은 건 전 모릅니다 아가씨 같은 분은 저 같은 여자를 멀리 하셔야 해요 로즈는 이 낯선 여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당신은 당신은 저와 달리 어려서부터 친절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곱게 자라왔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뭐 나같이 어려서부터 뼈저린 고생을 안 한 걸 말이에요 가엾어라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군요 로즈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상냥도 하시지 아가씨가 내 실제 생활을 보셨으면 참 기가 막히실 거예요 하지만 난 그것보다 내가 엿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난 그걸 알려드리려고 나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놈들 틈에서 도망온 거랍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혹시 몽크스란 사람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럼 분명 그 사람이 이름을 고쳤나 보군요 아무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몽크스란 남자는 아가씨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이 집에 묵고 있는 것도 알아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젯밤 몽크스와 페익인 두목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리버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손에 넣었는데 그걸 냇물에 던져버렸대요 올리버의 엄마한테서 그 물건을 부탁받은 할멈은 벌써 죽어버렸거든요 페익인은 그 말을 듣고 잘했다면서 두 놈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몽크스는 몽크스는 올리버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있는 재산 중 올리버의 것을 자기가 전부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아가씨 나같은 여자 말이지만 믿어주세요 몽크스는 올리버의 욕을 퍼붓고 나서 이러지 않겠어요? 보기도 싫은 동생 올리버 새끼를 함정에 빠뜨려 버렸다고요 동생이라니요? 네 몽크스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그 남자는 올리버가 당신들 집에 있는 건 자기한테 지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올리버를 구하기 위해선 당신들이 돈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뭐 돈을 좀 우려먹을 작정인가봐요 어머 어떡하면 좋죠? 로지는 새파랗게 질렸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몹시 불쾌하시겠지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난 이만 가야 해요 이런 말 하러 온 걸 의심받기 전에 빨리 가야 해요 가시겠다고요? 당신이 가버리면 모처럼의 수고도 허사가 되잖아요 당신은 왜 그 무서운 우리들 틈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 힘으로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요 어쩜 인정도 많고 착하기도 하셔라 하지만 난 가야 해요 왜냐고요? 아무리 악당이지만 그것들이 나와 피를 나는 동료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들의 죄는 수렁같이 깊고 나쁜 독이 뼛속까지 뱅걸려 난 결국 그놈들 손에 죽을 테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밤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셨어요 그건 당신이 과거를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바른 길도 찾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발 제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가씨 당신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일찍 들었다면 저는 그 슬픈 제약의 생활에서 빠져나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니에요 낸시 결코 늦지 않았어요 루즈는 낸시를 못 가게 붙들었지만 낸시는 끝내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낸시 모처럼의 수고도 다 허사가 되지 않아요? 난 당신의 집을 알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장소라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만나는 건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할 것과 또 절대로 나를 감시하거나 뒤를 쫓아오거나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어요 꼭 약속을 지킬게요 그럼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런던 다리 위를 걷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가세요 아니요 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로즈가 돈을 주려고 하자 낸시는 한사코 돈을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12장 런던에서의 어느 오후였다 올리버는 자일스와 같이 런던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호텔의 로즈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로즈는 무슨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나 하고 올리버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올리버 무슨 일이니 저 그분을 만났어요 왜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신 브라운노님 말이에요 그래 어디서 그분이 마차에서 내려서 막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를 못 보셨거든요 하지만 자일스가 마부한테 저분이 이 집에 사시느냐고 저 대신 물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저 지금 당장 그분을 만나뵈러 가도 되죠? 올리버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로즈는 지금 브라운노를 만나게 된 것이 퍽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왜냐하면 넨시를 만난 후부터 올리버를 어떻게 보호하나 하는 것과 넨시에 대한 동정으로 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브라운노를 만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로즈와 올리버는 당장 출발했다 로즈는 브라운노의 새로운 집에 이르자 브라운노에게 면회를 청하고 나서 올리버는 잠깐 마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물론 놀라실 줄은 압니다만 로즈는 브라운노를 만나자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느라고 잠깐 우물쭈물 망설였다 로즈는 우선 올리버의 이름을 말하고 전에 신세를 진 것부터 해서 집을 나간 후에 생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넨시에 대한 일은 나중에 의논할 예정이었다 얘기를 듣고 나서 브라운노는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했다 이거 참 기쁩니다 그런데 올리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애는 지금 대문 앞 마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올리버와 브라운노는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었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잠시 후에 가정부 베드윈 부인과 마침 그 집에 있던 브라운노의 친구 그림 위크도 방으로 불려왔다 베드윈 부인은 올리버를 보자 꼭 끌어안고 웃다가 울다가 했다 그림 위크도 그저 만족스러운 듯 올리버를 바라볼 뿐 그들은 오늘따라 입버릇처럼 하던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라는 말조차 잊은 듯 했다 한참 후에 로즈는 다른 방에서 브라운노와 단둘이 만나 넨시와 만났던 것을 이야기했다 로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브라운노는 굉장히 놀랐다 의사 로스반도 같이 왔지만 로즈는 로스반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하면 로스반은 너무 성미가 급해서 경찰에 알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일에 대해 브라운노는 로스반과 자기가 만나 조용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 8시에 브라운노는 브라운노는 호텔로 가서 의사 로스반을 만나기로 했다 그에 앞서 로즈가 메일리 부인한테는 이 일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넌지시 얘기하기로 약속했다 올리버 올리버에게는 정말 신나는 하루였다 올리버는 로즈와 같이 호텔로 돌아왔다 브라운노의 의사는 약속 시간에 호텔에서 만났다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의사가 악당에 대한 말을 듣고 얼마나 붕괴했는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로스반 의사는 당장 형사 브로더스와 다프를 부르자고 했다 그러나 브라운노가 한사코 말렸다 그럼 도대체 어쩔 셈이요 하고 의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우선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야지요 어떤 목적 말입니까 먼저 올리버의 부모를 알아내는 일 그리고 몽크스말이 정말이라면 올리버가 속아서 빼앗긴 그 재산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깜빡 잊을 뻔했군요 의사는 성미가 급한 반면 눈치도 빨랐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비밀을 알아내는 일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선은 그 몽크스란 놈을 항복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몽크스가 다른 악당과 같이 있을 때는 안되고 혼자 있는 걸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경찰한테 붙잡혔다 해도 증거가 없어졌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몽크스는 다른 악당같이 강도짓은 안했을 거요 다만 불량배 무례한으로 살았을 뿐이지 그 이상의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놈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선 진실을 말하지 않을 테니 말이요 그럼 브라운로씨 다시 한번 묻겠는데 낸실한 여자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까? 아무리 순수한 약속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닥터 로스반 그 약속은 지켜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몽크스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도 그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음 일요일 밤에야 만날 수가 있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도리밖에 없습니다 의사 로스반은 이 일 때문에 5일 동안이나 런던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몹시 불만스러운 듯 했다 브라운로와 의사가 의논하는 방에는 메일리 부인과 로즈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메일리 부인이나 로즈도 브라운로의 의견에 찬성하고 다시 없는 중대사임으로 5일간 정도는 기다려도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니 의사도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 그림 위크의 도움도 받을 작정입니다 그 친구는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니까요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림 위크는 원래 변호사였으니까요 브라운로의 말에 루스반 의사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쪽에서도 친구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면 투표로 정해야겠습니다 대체 누구신가요? 브라운로가 물었다 여기 계시는 부인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리 메일리와 그림 위크가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된 것이었다 그때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난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애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비용이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애의 신변에서 검은 그림자가 없어지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클 수만 있다면 설사 1년 동안을 런던에 머물게 된다 해도 나는 좋습니다 부인 참 훌륭하십니다 브라운로가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베니 올리버가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왜 갑자기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갔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묻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때 호텔의 보이가 저녁식사를 알리러 왔다 자 그럼 저쪽 방으로 가실까요 옆방에 혼자 있는 올리버가 우리들이 저를 경찰에다 고발이라도 하려는 줄 알겠습니다 노신사의 말에 그날 밤은 그 정도로 끝내기로 했다 한편 낸시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로즈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설레어서 통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낸시는 이제 나쁜 꿈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항상 공포에 떨며 사는 악당들과의 생활 외에 좀 더 안정된 바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로즈를 만남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낸시의 이상한 거동을 보고 페이기는 조용히 생각했다 낸시 낸시 조고세게 좋은 놈이라도 생겼나 대체 그 놈이 누굴까 좋아 낸시가 나갈 때 누군가를 붙여서 한번 알아보게 해야 되겠군 여기에서 훨씬 전에 올리브하고 장의사에서 일하던 노 클레이풀 노 클레이풀 이라는 나쁜 녀석을 생각해내어 보자 그 녀석이 장의사에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런던에 와 있었다 시골에서 섣불리 올라오는 철부지들은 대부분 도해지러 와서 악의 올가미에 걸리게 마련이었는데 노 클레이풀도 페이긴 일당이 걸어놓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페이기는 노우를 식혀 랜시의 뒤를 쫓게 했다 노우는 이런 일에 아주 신바람이 나서 눈을 부릅뜨고 나갔다 일요일 늦은 밤 런던 다리 위에서였다 교회 시계가 바로 조금 전 열한시 사십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리 위를 또박또박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뒤를 시골뜨기 같은 녀석이 쫓아가고 있었다 캄캄한 밤이었다 이 시각에는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강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여기저기 부두에 매놓은 작은 배의 등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 희미한 불빛에 양쪽 건물의 검은 그림자가 물 위에 아른거리며 흔들렸다 여자는 다리 중간쯤에 와서 섰다 그리고 서너 발자국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오늘의 마지막인 자정을 알렸다 그와 떼를 같이하여 젊은 나이 많은 신사가 다리 앞에 마차를 세우고 마차에서 내려 곧장 다리 쪽으로 걸어왔다 먼저 와 있던 여자는 두 사람을 보자 퍼뜩 알아차린 듯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저쪽에서도 알아차리고 소리치려고 했으나 꾹 참고 서로 묵묵히 다가서자 낸시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에서 얘기할 순 없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사람이 없는 저쪽 계단 밑으로요 낸시가 두 사람을 안내한 곳은 강에서 올라오는 계단 밑이었다 한편 낸시를 쫓아온 노호도 몰래 세 사람들을 따랐다 세 사람이 계단 밑에 섰다 그러자 노호는 다리의 벽에 착 몸을 붙였다 약속을 잘 지키는군 그런데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온 거요 브라운로의 목소리였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무섭지 뭔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의 신음소리 피드송이가 된 옷 불에 탄 다리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만이 하루종일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걸요 그건 마음이 약해진 탓이요 사실 낸시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불안해 보였다 가장 두려운 것은 누가 자기를 뒤쫓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아가씨에겐 상냥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대해줘야 해요 로즈가 브라운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브라운로는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물었다 아가씨가 오늘 밤 여기에 오는 걸 누가 눈치챈 것 같소 아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나는 당신이 로즈에게 전한 말을 믿겠소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소 우리는 몽쿠스를 협박해서 그 비밀을 캐내려는 거요 그럴 경우 당신 힘으로 페이긴도 같이 보내주었으면 하는데 페이긴 말이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다는 거요 왜냐고요 그 남자는 악마지만 그 남자를 배반하는 건 우린 아무도 못해요 그건 규칙인걸요 거기에 대해선 벌써 아가씨와 약속을 했잖아요 랜시의 랜시의 대답은 예상한 대로였다 그러나 그러나 능란한 브라운로는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몽쿠스를 우리에게 보내도록 협조해줘요 그리고 그 뒷일은 우리에게 맡기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악당들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약속하지 필요한 것만 자백해주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요 설마 내 얘기를 하시진 않겠죠 당신에게 들은 말을 그 남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하겠소 랜시는 노신사를 믿는 것 같았다 그래서 랜시는 몽쿠스가 드나드는 페이기네 집과 그가 잘 오는 날 그 시각 그리고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등을 가르쳐 주었다 덧붙여 그의 인상과 옷차림까지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자 목 언저리에 불이나 끓는 물에 된 듯한 큰 흉터가 있지 않소 랜시가 몽쿠스의 인상차기를 말하는 중에 브라운로가 끼어들어 말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랜시가 놀라서 물었다 이 말에는 로즈도 정말 놀랐다 세 사람은 그 뒤로도 수근수근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엿듣는 노아에겐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아는 놈 같군 혹시 같은 놈이 아닌지 모르지만 뭐 닮은 놈도 많으니까 여하튼 차차 알게 되겠지 브라운로는 세삼 랜시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면서 무엇이든 답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해 주시더라도 저는 이제는 틀렸어요 전 정말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요 아니요 아가씨 아가씨는 자신을 학대하고 있구만 지난날은 아가씨의 아까운 젊음과 건강을 헛되이 아삭한 황무지였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소 우리가 아가씨에게 전적인 평화를 줄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하니까 말이요 하지만 이 영국 땅에서 아가씨를 숨겨줄 곳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소 우리는 꼭 그러고 싶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그렇게 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들 집에 가야 해요 우리들 집이라고요 로즈가 외쳤다 그래요 아가씨 우리들의 불쌍하고 슬픈 집이죠 그럼 이만 작별해요 전 누가 쫓아올지도 모르고 누구에겐가 들킬지도 모르니까요 브라운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는 이 아가씨의 가엾은 사정을 딱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 필요할 때 쓰라고 기어이 손에 지어주려 했다 아니에요 전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겠어요 이것으로나마 전 마음의 위로로 삼겠어요 그래도 기억해 주시겠다면 아가씨 당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장갑을 아니에요 반지는 안 돼요 아가씨가 지녔던 걸로 내가 숨겨 가지고 있을 걸 한 가지만 낸시가 로즈에게서 받은 것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낸시 깊은 밤이었다 브라운로와 로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낸시는 움직일 줄 모르고 강가에 서 있었다 13장 악당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저희들 중에서 밀고를 한 놈이 생길 경우 철회 법칙을 깬 것으로 간주해서 무지막지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낸시에게는 그 뒤를 쫓는 노우 클레이폴이라고 하는 스파이가 있었다 페이기는 노우에게서 낸시가 노신사와 젊은 부인을 만나 대강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이 모조리 발각될 것에 대한 걱정 끝없는 실망 파멸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몸이 떨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 낸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페이기는 무서운 결심을 했다 한편 페이긴 일당 중에서 올리버에게 도둑질을 시키려던 빌 사이크스는 도둑질에 실패하고 난 뒤 그가 숨어 사는 곳에 돌아와서부터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병간호를 낸시에게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낸시는 로즈나 브라운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나운 빌 사이크스를 잠들게 하려고 수면제를 먹여놓고 그 틈에 나가곤 했던 것이다 악당들 간의 정보는 화살같이 빨리 전해졌다 빌 사이크스는 자기를 내버려둔 채 낸시가 자기들 일당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밀고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자 그는 페이긴보다 더 화를 냈다 설마 하고 낸시를 믿었는데 무참히도 배신당한 것을 생각하자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난 빌 사이크스는 낸시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낸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마에 깊은 상처에서 쏟아지는 피로 낸시는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겨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자 로즈에게서 받은 손수건을 꺼냈다 낸시가 손수건을 꺼낸 것은 흐르는 피를 닦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낸시는 그 하얀 손수건을 두 손에 꼭 쥐고 그것을 높이 들고 빌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시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때 또다시 낸시의 등 뒤에서 빌 사이크스가 무거운 몽둥이로 무참히도 가엾은 여자를 때려 눕히고 말았다 낸시는 죽었다 낸시를 죽인 빌 사이크스는 누가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쳤다 이 살인마의 뒤를 어슬렁거리며 쫓아가는 개의 발까지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한편 브라운노 일행이 쫓고 있던 몽크스를 잡은 것은 낸시가 죽은 이틀 뒤였다 몽크스는 브라운노 브라운노 이외에 건장한 두 사람의 남자에게 끌려 마차에 실려서 브라운노의 집으로 왔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메일리 부인의 아들 하리였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날 이런 곳으로 데려온 겁니까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몽크스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방법이 나쁘다면 그 법률상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말을 들을 테냐 브라운노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요 우선 그 의자에 앉거라 브라운노는 몽크스와 단둘이 되자 문을 잠가 버렸다 이거 너무하군 우리 아버지 옛 친구라면서 말이야 몽크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할 수 없다는 듯이 모자와 외투를 벗어 던졌다 내가 너의 아버지 옛 친구니까 그렇지 널 경찰에 알리지 않은 건 말이다 몽크스 몽크스 아니지 에드워드 리퍼드라고 본명을 부르자 넌 너의 방탕한 생활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몽크스는 브라운노의 말에 잠깐 뚱 하고 있다니 뻔뻔스럽게 물었다 대체 내게 무슨 용건이 있다는 겁니까 내게는 동생이 있어 브라운노가 브라운노가 말했다 헛은 소리 내겐 동생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잡아떼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이야기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젊은 시절 브라운노와 친한 친구였던 몽크스의 아버지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몽크스를 낳았다 그러나 몽크스의 어머니는 바람 등이어서 어린 몽크스를 데리고 남편을 버려둔 채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몽크스의 아버지 리퍼드는 인생에 좌절한 나머지 정처 없는 여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어느 시골이었다 그 시골에서 몽크스의 아버지는 어떤 처녀와 결혼해서 새 출발을 했던 것이다 그런 후에 몽크스의 아버지는 일이 생겨 로마로 갔다 로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우연한 동기로 몽크스의 어머니가 파리에 몽크스의 아버지도 불운한 사람으로 로마에 있는 사이에 병에 걸리고 말았다 당시에 그의 재산은 모두 로마에 있었다 파리에 있던 몽크스의 어머니는 로마에 있는 몽크스의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로마로 달려갔다 얼마 안 되어 몽크스의 아버지는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다 시골에 남은 젊은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 플레밍이라고 했다 몽크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벌써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생겼던 것이다 아그네스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으로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제 이제 태어날 어린걸 나 혼자 무슨 수로 기를 수 있단 말인가 아그네스는 쇠약해진 몸으로 매일 울면서 나날을 보냈다 아그네스 아그네스는 수용소로 데려다 주었던 것이다 이 아그네스가 바로 올리버의 어머니였고 올리버는 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아그네스는 아기를 낳자마자 곧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때 에드워드 리퍼드 브라운노는 몽크스를 그렇게 불렀다 너의 동생이 그 배다른 어린 동생이 말이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헐벗은 몰골로 어느 날 갑자기 소매치기로 변해서 내 앞에 나타났어 그래 내 손으로 일단 며칠 동안은 돌봐줬었지 몽크스는 딴전을 피우고 못 들은 채 했다 너의 아버지는 그 죽음의 여행이 된 로마로 가는 도중에 내게 들렸었다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남기고 갔지 나는 내가 구해준 올리버가 그 초상하의 젊은 여자와 너무도 닮은 것에 놀랐던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그림이 올리버의 젊은 엄마 초상하였다란 말이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보았을 때도 친구의 옛 모습 그대로여서 놀란 것도 사실이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당신은 내게 불리한 걸 증명할 수는 없다고요 몽크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알게 될 거다 어느 날 난 그 애를 잠깐 사이에 잃어버렸었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너의 부친의 유언이나 그 밖의 못으로 든 그 애하고 죽은 엄마의 비밀을 너의 어머니는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너의 어머니를 찾아보았으나 너의 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 너를 만나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니 그래서 가진 수를 다 써서 너의 행방을 조사한 결과 너는 타락해서 영국을 떠나 서인도로 갔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려고 서인도까지 갔었던 거다 그랬더니 너는 벌써 몇 개월 전에 서인도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런던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던 거지 그거 참 얘기가 길기도 하군요 그래 어떤 소뼉다귀 같은 놈이 엉터리 초상화하고 닮았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마 너에겐 동생이 있다 넌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었잖니 틀림없이 내 부친의 유언장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너의 어머니는 너에게 유리하도록 그 유언장을 찢어버렸을 거야 그러나 유언장은 없어졌다지만 올리버에게 그것보다 더 유리한 증거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는 그걸 확실히 하려고 그 애가 태어난 곳 즉 그 엄마가 죽었던 곳을 찾아간 거 아니냐 그곳에는 오랫동안 숨겨오던 어엿한 증거품이 있었지 내가 냇물에 던져버린 목걸이 반지 그리고 그 물건을 보관했던 사리라는 증인 말이다 그러나 사리라는 할머니는 이미 죽고 없었지 에드워드 리퍼드 너의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은 악당아 이 거짓말쟁이 비겁한 놈 어릴 때부터 내 아비의 골칫덩어리였지 이 녀석아 이래도 내 앞에서 딴전을 부릴 테냐 브라운노의 엄한 위세에 금한 몽크스도 겨우 제정신이 나는 것 같았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와 악당 폐익인이 이야기한 걸 나는 다 알고 있다 벽에 귀를 기울이고 엿들은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이 너희들의 귓속말을 내게 다 전해주었단 말이다 처음에는 악인이었던 그 사람도 용기를 내서 옳은 일에 협력해주고 회개를 했단 말이다 그 사람은 불쌍하게도 동료한테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 이 사건에 네가 전혀 관련이 안 되었다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놈아 네네 내가 당신한테 붙잡혔던 것은 살인이 있었다기에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 폐익인한테 물으러 가는 도중이었다구요 그것 봐라 그래 넌 비밀의 일부를 자백한 거다 남은 것도 다 자백하겠지 자 어떠냐 몽크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 수 없군요 말하죠 사실을 말하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 앞에서도 그 말을 대풀이 하겠는가 그러죠 이쯤 되었으니 뭐 도리가 없죠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문을 여니 의사 로스반이 흥분해서 들어왔다 닥터 로스반은 넨시를 죽인 빌 사이크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빌 사이크스가 기르던 개가 그가 숨어있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발각된 것이었다 그는 경찰과 군중에게 둘러싸이자 높은 지붕으로 도망쳤다 빌 사이크스는 연통에 밧줄을 걸고 타고 내려와 냇가 쪽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어느 순간 여자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노려본다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다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발을 헛딛고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럼 페이기는 어찌 됐습니까 브라운노가 물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놈은 아직 잡히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곧 잡히지 않겠습니까 십사장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마당에 푸른 나뭇잎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브라운노 일행이 몽크스를 잡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브라운노와 로스반 메일리브인 로즈와 올리버 하리 그리고 그리미크가 자리를 같이 하고 앉아서 몽크스를 불러냈다 올리버는 처음 몽크스를 보았을 때 브라운노가 브라운노가 이 사람이 너의 형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남자 하고는 시골 별장에 있을 때 시장이 있는 마을에 여관 앞에서 마주친 일이 있고 페이긴가 같이 자기 방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기 때문이다 브라운노는 몽크스가 쓴 서류를 손에 들고 자리에 앉더니 몽크스에게 말했다 너에게 이런 창피를 주고 싶지는 않다만 여러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또 필요하다면 빨리 합시다 몽크스는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이야기는 대강 요전에 브라운노에게 한 것과 비슷했다 그래 그럼 너의 아버지 유언장과 편지는 어쨌단 말이냐 브라운노가 물었다 그래요 유언장 외에 편지가 두 통 있었는데 한 통은 당신 앞으로 쓴 거였고 또 한 통은 아그네스란 여자 앞으로 쓴 거였어요 아그네스에게 쓴 편지는 목걸이에 다는 장식품과 반지에 관해서였는데 이름 짜 다음에 빈 자리에 언젠가는 넣어주려던 자기의 성을 넣지 못한 채 이렇게 객제에서 죽는 것이 한이다 하지만 그 물건들을 소중히 해서 내 분신처럼 생각하고 언제까지고 가슴에 달아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은 다시 브라운노가 묻자 몽크스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말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대신 브라운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대신 말하마 너의 아버지는 내 녀석이 하도 사람이 불량하니까 팔백 파운드의 연금만을 남겼지 나머지 재산은 다 아그네스와 태어날 아이에게 준다 따라서 아그네스 아그네스 모자를 제쳐놓고 이 녀석이 유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브라운노의 말이 끝나자 몽크스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유언장을 태워버렸어요 난 우리 어머니에게서 항상 올리버 어머니의 욕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올리버하고 그 여자를 마음속으로 증오했죠 그 애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혼내줄 작정이었죠 일이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그 머저리 같은 낸시가 그만 내가 하려는 것을 모두 당신들한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낸시만 아니었어도 내 계획대로 잘 되었을 텐데 몽크스가 지껄이는 말을 들으면서 모두들 기가 찬 듯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다 마침내 브라운노가 입을 열었다 이 녀석아 너는 열여덟 살 때 어머니 곁을 떠났지 내 어머니의 폐물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돈을 물쓰듯하고 사기를 치다가 런던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꼬박 2년 동안 못된 놈들과 살았던 거지 이 녀석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에 한 번 나한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을 찾겠다기에 겨우 이 녀석을 찾기는 했지요 그래서 나는 모자를 함께 프랑스로 보냈었지요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는 죽었어 올리버 모자를 원망하면서 말이야 몽크스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페이긴과 몽크스의 관계는 몽크스의 손에 목적하는 재산이 들어오면 그 반을 주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페이긴은 일단 없어진 올리버를 몽크스와 함께 혈안이 되어 찾았던 것이다 목걸이에 다는 상자와 반지에 대한 사연을 풀기 위해서 미리 밴블부부를 시골에서 런던으로 불러와 머물도록 하고 있었다 그래서 손쉽게 그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부는 언제나 돈이 자우되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브라운노는 노즈를 가리키며 몽크스에게 물었다 너는 이 젊은 아가씨를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몽크스가 대답했다 난 난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로즈가 말하자 브라운노가 설명했다 그렇지요 아가씨는 이 사람을 모르실 테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도 조사했었죠 왜냐하면 죽은 아그네스에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바로 로즈 당신이거든요 그러자 메일리 부인이 말했다 아그네스의 아그네스의 부모가 죽고 두 자매가 남았는데 언니 아그네스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동생 로즈는 고아가 돼서 사람들이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 애를 내가 맡은 겁니다 로즈는 내 조카로 돼 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내 소중한 딸이랍니다 그런데 올리버가 로즈의 언니의 아들이었다니 참 세상이 넓고도 좁군요 메일리 부인이 감회에 젖듯이 말했다 복잡한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렸다 로즈는 올리버의 이모가 되는 셈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은 올리버와 로즈의 극적인 만남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올리버와 로즈는 감격에 포옹을 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을 보는 그리미크가 감격해서 중얼거렸다 난 오늘로써 내 손에 장을 지지는 건 그만두겠다 마침내 페이긴이 잡혔다 페이긴은 이미 사형수의 감방에 갇힌 몸이었다 토요일 밤이었다 페이긴은 내일로 다가온 사형을 기다리며 무서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브라운너와 올리버는 면의 허가증을 가지고 페이긴을 만나러 갔다 올리버 재산에 관한 서류가 페이긴한테 있었으므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죽기 전에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몽크스가 페이긴에게 그 서류를 맡겼던 것이다 두 사람이 철창 앞에 서서 보니 페이긴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린 무슨 짐승 같아 보였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진 듯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백인 간수가 불렀다 널 만나고 싶다는 분이 와 있다 물어볼 게 있으시단다 이런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나가도 될까요 나으리 보내주는 겁니까 이봐 정신 좀 차려 간수가 화를 내며 페이긴을 꾸짖었다 자 용건을 말씀하세요 되도록 빨리 그러지 않으면 저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이상해집니다 간수의 말에 브라운눈인 페이긴에게 다가갔다 당신 어떤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몽크스가 당신한테 보관해달라고 맡긴 건데 말이요 무슨 소리를 그런 건 모두 거짓말이야 난 그런 건 몰라 부탁이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형을 받게 된 마당이니 그것이 어디 있는지만 말해 주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몽크스가 다 자백을 했소 그러니 이제 버텨봤자 당신에게 이루어올 건 하나도 없소 자 그 서류 어디에 두었소 그러자 페이긴은 브라운노와 나란히 서있는 올리버를 부르며 손짓을 했다 올리버 이리온 여기로 너한테만 내가 살짝 말해주마 올리버는 브라운노에 손을 놓고 서슴지 않고 페이긴 한테로 다가갔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페이기는 올리버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올리버야 그 서류는 말이지 삼배 헝겊에 싸서 2층 바깥쪽 방 굴뚝 속 조금 위에 있는 구멍에다 넣어놨다 알겠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너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그리고 올리버야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내가 잠들었다고 말해주지 않겠니 올리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모두 다 내 말을 믿을 거다 그 틈에 너는 나를 살짝 밖으로 데려가다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 나를 데리고 나가줘 올리버 그러자 그만 올리버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브라운노와 올리버는 감옥에서 나왔다 피익인의 사양을 보러 온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었다 로즈와 하리는 그 석 달쯤 후에 마침내 결혼했다 사랑이 충만한 이들 부부가 달란한 가정을 이루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올리버는 재산을 상속 상속 받았다 조사해 보니 몽크스가 많이 없앴지만 아직도 상당한 재산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면 그 재산은 올리버 몫이었지만 올리버는 형 몽크스를 생각해서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다 그 덕분에 몽크스도 지금까지의 잘못을 후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겠다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해외로 나갔다 브라운노는 지금 참 신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브라운노는 올리버를 양자로 삼았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결합이었다 브라운노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그는 매일 양자인 올리버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으며 바라던 대로 올리버의 성격도 밝아져 그 싹이 차차 젊은 남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 노신사는 기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리버를 통해 사라져간 젊은 날의 벗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마음의 위로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마음씨 착한 이 노신사는 옛날 올리버가 수용소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디크도 함께 돌봐주기로 했다 디크도 디크도 이제는 밝은 환경 속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본래 착하고 인자한 분이었던 메일리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어 이제까지보다 더 재미있게 살고 있었다 올리버가 사는 동네의 교회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 있었다 그 십자가 겉면에는 아그네스라는 올리버의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묘 속에 관은 묻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죽은 아그네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맑아져서 만약 이 땅에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영혼은 때로는 이 신성한 교회의 구석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근방에는 사랑하는 아들 올리버가 있으며 그리운 여동생 로즈가 있기 때문이다 아들 이럴 이럴 그리운 이역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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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